공병호의 휴먼스토리 공병호의 휴먼스토리 공병호의 휴먼스토리 공병호의 휴먼스토리 공병호의 휴먼스토리 공병호의 휴먼스토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스토리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오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엘리트입니다 북한 출신에 그리고 제2자연과학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방연구원의 정택담당 기자로 일해오신 김길선님을 모시고 정말 오늘 북한사회의 내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집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해고하는 글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55년생이시죠 네 저희 집안은 이게 북한 계급주의 견제에서 볼 때는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 저희 집안에 김씨 집안에 사춘, 오춘 다 조상들이 공산권에서 항일운동을 했어요 네 항일운동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항일전쟁 때는 어렸으니까 참선 못하고 그리고 중국 모듬의 시골에서 장정들은 장정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항일에 나가고 그 동네가 우리 아버지 내 가문의 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쌍둥이거든요 7살 때부터 팟갈이를 했대요 동네에 장정이 없어서 요령승입니까 아닙니다 저게 내가 이게 머리가 용암촌이라고 북한이 보이는 지역에서 압록강 두만강 변두리에 용암촌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건 형까지 알았던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네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는 몇 분 정도 다 보건 지금 형 우리 아버지 내 형제 우리 아버지 내 형제가 많아요 제가 알기에는 한 일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곱 분 중에서 아버지 성함이 김용암입니다 김용암이셔 몇 년생이셨 우리 아버지는 삼십이 년생입니다 삼십이 년생이고 그러다 나니까 항일운동을 하셔서 상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 네 형들 사춘들 다 그렇게 항일운동을 하다 나니까 성분이 나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한 여시 일곱 명의 항일운동 참가자들 중에 김일성 친설구대에서 뛴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누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1군에서도 뛰고 다른 항일용군에서 항일운동하고 그랬지만 우리 고모는 어떻게 돼서 김일성 계롤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고모 보고 물어봤어요 왜 빨치산에 가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때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항일운동에 나간 가문의 장정들이 많으니까 좀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밥솔 두고 사는 집에 시집가라 하면서 그 동네 장애인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우리 고모를 우리 고모가 나름 이뻤대요 그런데 우리 고모는 좀 깨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예 산으로 들고 뛴 거예요 빨치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34년에 빨치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쭉 김일성의 본처인 김정숙이랑 한 부대에서 다 있었어요 그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고모 그래도 빨치산 때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결혼을 했었대요 빨치산 내에서 그 어느 부대 정치위원이었대요 공산권에는 정치위원 부대 부대 직책의 정치 지도원이라든가 정치위원은 꼭 있으니까 그 정치위원을 했던데 뭐 전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고모는 애도 하나도 없이 과부가 된 거예요 빨치산에서 쭉 가다가 40년대에 이 빨치산 부대들이 토벌이 너무 심해지니까 다 소련으로 넘어가는 때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우리 빨치산 하면서 홀로 된 홀아비 과부가 이거 빨치산 내에 많은데 다 혁명 동지들인데 이제라도 서로 짝지어서 사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서 설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숙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김일성이는 원래 약혼자가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엄마인 김정숙이도 약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갑용이라는 빨치산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어떻게 서부대로 분할돼 나갈 때 이 약혼자 지갑용이라는 사람이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 빨치산 잔당들이 썰어로로 넘어갈 때 거기서 같이 라고 된 거예요 못 넘어가고 라고 된 거예요 혼자 그 선을 둘러서 넘어가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김정숙이가 그때 결혼을 해서 설선 모범을 보인 거예요 우리 고모도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미 본처가 일제에서 희생된 빨치산의 나름 고물이었어요 그분하고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하여튼 우리 가문이 좀 그래요 그럼 그 빨치산은 대개 활동 무대가 그런 압록강이나 두방강 연변을 해가지고 지금은 간도 지역 그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했겠네 압록강 두방강 연변에도 36년 7년까지 가끔 출몰했고 거기 붙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북만주 남만주 이런 데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내륙에서 대륙에서 그리고 북한 일제를 지소를 공격하거나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십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항일영군에 항일영군의 한 영군에 속해가지고 속해가지고 거기에 조선인 부대 그것도 소대급 중대급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부대 부대장이 김일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북한을 언제 들어오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활동 연명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정말 32년도 생기니까 42년도에 10살 났을 때예요 42년도 7살 때부터 그럼 고모는 고모는 언제까지 생존하셨습니까 우리 고모는 그 김일성이가 뭐 중국에 들어갔다가 1945년 9월 말에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들어갈 때 그 군함에는 그 군함에는 안 타고 김정식이요 뭐요 저 빨치산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하고 소련에 들어가서 난 애들 다 같이 좀 늦게 북한 땅으로 들어와서 청진 주일 온천 이걸 다 요양을 하면서 1945년 12월 말에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김정숙이요 김정일이요 우리 고모요 우리 사촌들이 다 한 배를 타고 한 같이 다 움직인 거예요 김일성이는 따로 움직이고 그러면 고모님은 상당히 삶이 유복했겠네 북한에서 근데 이게 문제예요 북한의 모든 빨치산 출신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63년도에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때 빨치산들도 배급제였어요 특전 특혜가 없었어요 나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백미 70% 잡곡 30% 주민들이 이렇게 받는다 치면 백미를 100% 줬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공급 공급이 조금 일반 평인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모두 직책이 상위권이 있었으니까 저희 말하자면 로임이 생활비 지급이 높았다는 거 생활비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월급이라고 하죠 월급이라고 하죠 네 북한은 생활비라고 그래요 생활비라고 하구나 월급하면 노동력 착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임 임금 이 단어를 북한에서 싹싹이 축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생활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김일성이 말한 게 있어요 국가가 먹고 있고 쓰고 사는 문제를 100% 보장해 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로임을 줄 필요가 없대요 월급을 줄 필요가 딱 생활비에 필요한 자자구려한 것 사는 것 전기 사용료 배급할 때 국정 가격으로 주는 입살 한 킬로의 최저 가격이거든요 그럴 때만 지불할 수 있는데 합당한 양의 월급을 생활비를 지급한다 해서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로임이란 말은 안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모님은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고모님은 그때 나와 가지고 나름 빨치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비단의 고깃국의 이 밥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아집 이 노래를 부를 때 비단옷에 걸려 가지고 우리 고모는 평양 제사공장 당비서를 했어요 빨치산 출신으로서 제일 큰 공장이었거든요 제사공장 그 당비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옷 세 볼 때 다섯 벌인 적도 우리 고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빨치산들이 적어도 74년도까지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우리 68년도 67년도 그때 북한의 외교관들 집에 가보면 TV가 있었어요 TV 나오기 위해서 그때 빨치산 집에 가면 TV가 없었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집이 좀 출신 성분이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북한에 들어간 날부터 느꼈어요 어디가나 빨치산 가문이다 오늘 우리 방송에서 모신 분 가운데 평양특별시죠 평양특별시 출신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평양특별시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한다는 그 자체가 좀 특별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구나 이게 모든 북한 권력구조의 상부구조가 평양에 고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 평양시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적대계층이 아니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적대계층이 아니면 100% 핵심계층으로 뭘 가지고 그렇게 내가 평양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그렇게 좀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까 아 그거는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차 타고 넘어서 평양역에 내리니까 새까만 뽑아다가 다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실어가고 중국에서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자랄 때 가만 보면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8살 때 8살 때 기억이 남아있구나 기억이 다 남아있지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북한에 나갈 때까지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중국말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양 장춘 할빈 이런 데서 살았어요 아주 익숙한 장소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빈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조선족이 없는 사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공부 제일 못하고 가짜 다리도 모르는데 가가 거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 면치든 지도 네 못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치산의 무슨 후손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는데 그렇게 공부 못하는 나를 인민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정의 간 10점 만점 최호등 5점 채점 법 때는 5점 만점 최호등으로 졸업 시키고 10점 채점 법에 나왔을 때는 10점 만점 최호등으로 졸업 시켰어요 저는 항상 내 학습담당 말하자면 방조주는 소년단 간부로 간부를 달고 다녔어요 재종 공부 개별 교수하라고 분공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난 싫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신분에 따라서 확실한 그런 차이를 두는 사회네요 네 나는 낙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 성분에서 나를 낙제시키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책임져야 돼요 대단하네 네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김일성종합대학을 들어갔는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쭉 하면 내가 뭘 잘못하든 아무것도 다 그래도 항상 나는 용서받고 아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댔어요 그거 보면 다 60년대 70년대 초번만 해도 북한 주민사의 항일 빨치산 출신 투사들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존경심 네 그 후에 김정일이가 다 말아먹었어요 존경심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974년이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러면 그 김정일이가 등장했을 때가 1974년 언제입니까 원래 김정일이가 69년나 68년도에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요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문화예술담당부에 지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 다음부터 김일성 쪽속에 김일성이 혁명 역사를 내곡해서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기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딱 넘어서니까 벌써 김일성이 빨치산 때 만들었다는 용국 대본 성광당 꽃 파는 천여 한자이도 않은 운명 이런 걸 다 가지고 가극으로도 각색하고 용마로도 각색하는 우상화의 첫 시발점을 김정일이가 뗀 거예요 그때 들어가고 70년대 초부터 그거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두 가구를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후계자로 더 빨리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로 본격적으로 올라선 게 74년입니다 네 74년입니다 그전에 1972년 4월 이거는 내 정책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1972년 4월 15일 김일성이 자기 생위를 맞아서 만경대 생가에 가는 거예요 빨치산 이후 측근들 데리고 그때 김일성이가 그 김 씨 족속들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 그 집안에 어르신들 앉혀놓고 이 담소를 하는데 그때 그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당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누구를 세우겠나 집안 어른들이 김일성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낙후한 봉건주의 집안이니까 아버지들을 아들이란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김성애 김일성이 후초가 완전히 치맛발음이 온 전국을 시도할 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김일성애의 후광을 입어 가지고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집안에선 그랬던 거 같아요 아하 김정일이는 어릴 때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후초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김일성이하고 한 집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동생 경일이를 데리고 김일성이하고 김성애 평일이 경진이 영일이 사는 집하고 완전히 떨어진 데 가서 살았어요 이거 아니까 그거 내가 김정일이를 보면서 제일 느낀 게 60년대에 우리 오빠랑 사촌오빠랑 다 김정일이하고 저 썰온군 평영에서부터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출생 한 년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김정일을 볼 기회에 있었는데 이야 이 사람은 이놈은 단정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10m 가는 거리도 신발 꺾고 싣고 먼지를 이렇게 떼갔다 떼갔다 몸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고난 게 한 번도 김정일이가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볼 적마다 신발을 꺾고 신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세 발자국 갈 것도 뛰어가요 단정함이라는 게 거의 없고 없어요 그리고 너무 후려한 거예요 나는 김일성이 장자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그게 그 사람이 그 김정일이 모든 언행 액션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다 있는데 내 눈에도 어린 나의 눈에도 쉽지 않은 사람이로구나 보였는데 그 집에 가문의 어른들은 더했겠지요 그렇죠 눈밖에 낫겠지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암만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이를 계속 주선한 거예요 김평일 씨는 어른들 눈에 좋아할 사람이지 차분하고 시가 크고 차분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다 이렇게 되고 그때 김성희가 살아있고 정확히 교육을 준 거예요 여참 후계자로 시원다 해가지고 김평일이를 위해서 김성희가 엄청 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김평일이가 김평일이가 돼야 하지 않는가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일성희가 거기서 선을 딱 세운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경대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김일성희가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김평일이 세우면 빠지산 같이 한 김종숙이랑 같이 빠지산 한 가신무리들이 일로부터도 약간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협을 위협이 아니고 그래도 항일에 좋은 후 김종숙이 새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그때는 평일이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희가 후계자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때 첫째 우리 집안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것 나하고 항일 빠지산을 같이 한 김종숙 혈통만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첫째 둘째 국내에서 자라서 국내 인민들과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성장한 내 새끼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은 자식만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유세계 세계밖에 문물을 접하지 않은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 뭔가 그때 김종일이 역할을 보면서 당에 이끌면서 수령위에 지근거리에서 수령위에서 업적과 공로를 세운 내 혈통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뭘 염두에 두는가 바로 김일성 우상화에서 김일성이 한국 때 만들었다는 영국의 가국으로 올리면서 우상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김종일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폐가 이렇게 돌았구나 이게 74년이구나 그게 72년도 김일성이 그 메시지 하나가 김종일이 그저 용마탄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후계자 내정되면서 그 당사업 당 사상사업 조직사업을 다 주관하기 시작해서 정신 사상비서 겸 조직비서로 된 게 1974년 4월 14일 4월 14일 날 독립 공식 후계자로 선포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너무 길었죠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좀 예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장하면서 북한 사회의 면모를 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장하면서 이렇게 네 북한이 내가 살면서 본 흐름 네 흐름 성장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까지 갈 때까지 어땠습니까 집안행편이라든지 뭐 또 가족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군관이었어요 북한군 군관이었고 배급제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가장 공식적인 시스템에 딱 맞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군관이면 이제 아버지는 우리나라 한국에 한국의 계급으로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소령 중령 대령 내가 대학 갈 때 우리 아버지는 소자였어요 한국군으로 치면 소령이었습니다 소위가 아니라 소령 행제관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형제관은 다섯입니다 제가 맞입니다 맞으시고 네 그럼 남자가 모두 몇 명이 제 밑에 남동생 연고포 둘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 연고포 둘입니다 5남매였군요 5남매인데 제가 맞이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집안 분위기는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온전히 끓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나갔다 밤에 쭉 퇴근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자랐어요 우리 집은 항상 쌀이 남아 돌아갔어요 배급진 것도 제대로 헤매기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일요일날 어쩌다 놀면 그런 하는 일이 마당에 나가서 입살 까부리는 거였어요 벌레 너무 먹어서 그러나 집안에 할머니가 있다든가 이런 집안은 항상 저반 속죽을 했어요 그때도 밥을 안 굶었을 뿐이지 제가 살아본 북한은 60년대에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았죠 60년대에 80년대에 그러니까 하루 저반 속죽으로 했다는 기준에서 볼 때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그게 꼽히는 시절이죠 그러나 그 시절조차도 여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유는 없었죠 여유는 없었죠 집안에 할머니라도 있어서 그 손자들 떼까니 끓여주는 집은 항상 쌀이 모자랐어요 우리처럼 부모가 새벽에 나갔다 밥에 들어오는 집만이 식량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걸 조금 앞에 좀 땡겨 우리 어머니는 북한 국방과학원 금속재료연구소 금속분석기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네 할빈공대 졸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 엔지니어는 그 당시에 할빈공대를 졸업할 정도 되면 대단했죠 상당한 그런 엘리터네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청명했던 것 같대요 그때 졸업받도를 해 가지고 소련에 무슨 유학 번호나 일이 제기됐대요 그런데 중국공산당에서 조선족이라고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의 며체에서 우리 아버지 조선가사 할 때 즉각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리당하는 데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가 가지고 그때 나가니까 북한에 물리수학연구소라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영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연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국방과학원이 정식 창립되기 전에 물리수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했어요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이 정식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국방과학원으로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도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국방과학원 국방과학원 고란에서 뛰놈이 자랐어요 네 생활 반경이 거기에 있었네요 거기에 있었네요 국방과학원 네 국방과학원 오늘 제 국회 명칭 비밀을 지킨다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바꿨다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국방과학원으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제2자연과학원으로 바꾸고 그러면 거의 거기에서 그냥 평생을 보냈다 해도 관계가 없네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학원을 벗어날 때까지 고란에서 중학교 시설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북한은 그런 국방과학원이 거기에서 또 다 미사일 같은 것도 연구하니까 그렇죠 공학연구소 국방과학원 공학연구소에서 바로 개발의 주연구소가 공학연구소죠 그러면 거기에 북한을 이끌고 있는 공학도들은 거의 핵심인재들은 다 거기에 있겠네 그렇죠 그 핵심인재도 우선 아무리 두뇌가 탁월하고 그래도 우선 성분이 좋아야 돼요 원래 64년 64년 10월 24일이 국방과학원 창립절이에요 북한 그때부터 국방과학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인재가 없으니까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국방과학원 연구소의 주류를 이뤘다가 74년 김정일이 올라앉으면서 그것도 하나하나 하나 세탁을 해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체역공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종합대학 물리학부라든가 이런 데서 두뇌진들이 공부 좀 잘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죠 대외 보충이 됐죠 그러면 거기는 되게 우대했습니까 생활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때 1984년까지는 국방과학원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대학 졸업한 사람이 국방과학원 배치받았다며 울면서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비밀단위인데다가 이건 뭐 되게 숨통이 안 열리는데 장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네 그때는 국방과학원이 배치받으면 언제만이 저승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도 79년도에 국방과학원이 배치받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막 죽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기가 싫어서 그때 국방과학원이나 군수공장 배치당할 때 그거는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걸로 딱 관념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좀 나아졌습니까 거기 바로 김정일이가 72년도 82년도 뭐 어찌어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러시아에서 계속 국소련에서 신용무기들 사들여가서 뭐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또 모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모방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는 수준이 원래 납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리하고 구소련 무기들이 고장나면 겠다가 분해해서 수리하고 다시 보내는 수리소나 같았어요 내가 그 세계에서 받기 때문에 정확히 알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전 때 이런 비행기 쏘는 거 있죠 이것도 북부군이 모스 로액 했던 걸 북한에 보내줘서 그때 그것도 개발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는데 내가 그때가 68년도 9년도 그때 내가 중학교 때 마당에서 맞게 놀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연구소 금속재료연구소 큰 울타리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어병룡이가 와 있더라고요 어병룡이가 그때 김일성이 지시로 국방과학원의 정권 대표였어요 어병룡이가 이렇게 이런 정권에 앉아서 기후병에 앉아 있고 앞에 과학자 난 과학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 국방과학원에 군복을 입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쭉 서서 다 이렇게 하고 욕먹는 자세로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소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왜 그 무기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으로 이렇게 이걸 왜 개발 못 하나 하니까 그 과학자들이 단독 혹선요 조금 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설명을 하니까 어진우가 듣기 싫으니까 무식하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거든요 계속 굽이다가 그래 하겠다는 거요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제라도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수상님한테 수상농지한테 가서 저 새끼들이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면 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하겠대요 보고하겠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은 그때 봤거든요 그때는 귀가 다 열려서 무슨 수학적인 이거는 몰라도 어쨌든 곡선에 관한 문제 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라고 했는데 국방과학자들의 처우가 나름 개선된 게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 소련이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화약국 같은 자꾸 주니까 전쟁 위험만 높아가고 자꾸 남조선은 튀어야 된다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6.25 때 한번 붙어 봤으니까 소련은 미국하고 붙는 거 아슬하거든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벌써 그때는 개혁 개방 노선을 타면서 그렇지 북한의 그 군수공업 부문에서 화약에 들어가는 막장량의 목화를 중국에서 다 수입해 들어갈 때예요 그 목화 수입을 전면 중단해 버린 거예요 난 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도 소련도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서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을 절대 탈거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식으로 진짜 자주 국방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돼서 1982년대 그놈이 후계자로 돼서 이제부터 국방과학을 내가 직접 틀어주고 나가겠다 하면서 미션을 준 게 있어요 소련제 구소련 스커드미사일 스커드미사일 모방설계에 과업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방과학원 국방과학자들의 이 모든 생활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한다 그렇게 이제 오늘날 북한에 저렇게 앞선 미사일 내에 일종의 초기 시작단계가 시작이 그렇게 스커드미사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스커드미사일을 독재해서 개발하는 걸 시작했구나 네 근데 김정일이는 지시죽을 기다려줄 줄 모르는 성격이에요 아이 때부터 신발을 꼽고 신고 뛰어다니는 그 품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82년 2월 달에 과부지고 4월 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방설계에도 그것도 안 되죠 장작이나 같은데 북한 수준에서는 그 울며 겨자먹기로 만들었어요 탄을 그때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그래가지고 난 그때 현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 사극을 했는데 이게 끔죽도 안 움직였어요 발사 미사일이 미동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쏘니까 산매단지 심산매단지 날아가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아침부터 굶고 그 성공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다우치해서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만든 뜨락돌이 이래도 처음에 시동 거니까 까꾸로 나갔다나 뒤로 나갔다고 와 혁명성 해가지고 계속해 그래서 스코트 미사일이 성공한 게 그때 시작해가지고 84년도 4월 달이야 이게 나름 구색을 가지고 쏘면 뭐 매달에 관계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김종일이가 정격 국방부학원을 현지시찰했어요 1984년 10월 24일 날 아니 25일 날 현지시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어쨌든 수령이 왔으니까 온 과거니 완전히 그냥 근데 김종일이가 또 묘한 게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24일 10월 25일 과학자 25일이 오구나 이게 24일 25일 자꾸 헷갈릴 때는 10월 25일 과학자 돌글대를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하도 늘었기 때문에 과학원이 다 휴식 어째상 휴식 없던 과학원이 일요일 날 휴식을 준 거예요 그때 깜짝 시찰을 했죠 몇 논만 알고 그때 해서 이제 스쿼트 미사일 겨우 성공시켰는데 중국이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 개발 역사가 82년도로 시작해서 92 2002 2012 30년이 되더라도 지금도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야 중형 미사일부터 시작하기가 다 갖추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얘네는 미사일 시험 발사 때는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도 없고 다 하지만 전력화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전력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력화는 절대로 못 한다는 데 난 51%의 확신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네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죠 그 이유는 북한의 군수산업체를 놓고 보면 알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락화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시험 발사 성공이라는 것은 시제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현지 전력화를 하려면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적은 있거든요 네 볼 더 넣 더 만들 이런 걸 보면 전력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51%의 확신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1994년 4월 26일 27일 사이에 김일성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제2경제위원회 군수산업체를 정격 방문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군수공장대 북한에는 병진경제가 아닙니까 북한경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군수산업경제가 따로 있고 인민경제가 따로 있는데 이 인민경제에도 다 다 군수산업시스템이 거기서 다 거미줄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 인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북한 인민경제 내에 있는 군수라인들이 먼저 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북한경제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부터 죽어나가다 나니까 94년도 4월 달에 김일성이가 총화질 때 군수공장 아주 중요한 공장들이 가동률이 9%에서 12%였어요 나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말 모든 군수공장을 다 죽이더라도 탄공장만은 돌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포, 총 뭐 이런 거 가득 만들어놨는데 이게 화약이 없으면 부직갱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통탄을 하면서 말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일성의 그 간절한 바람이 실현이 안 됐어요 어느 날 북한에 인민경제를 놓고 볼 때 인민경제 내에 민수경제 내에 들어가 있는 군수라인들이 살아못난다는 것은 군수경제에도 못 산다는 뜻이에요 협동품을 그것들이 다 물고 있거든요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민수분의 군수라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온전한 제품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북한 미사일 종합공장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북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용성구역에서 용성에서 말 안 나가는 그쪽 방향에 용성은 어디 정도 있습니까 용성은 윤목동이라고 아시죠 평양에서 난 동서남북이 굶고는 안 가는데 어쨌든 일단 평양에 있는 거네 평성 쪽입니다 평성 쪽으로 나가는 용성구역 그 봉고지로 지나서 조금만 나가면 강 옆에 있어요 조금만 개천 옆에 종합 종합공장이 위장 명칭이 위장 명칭이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이에요 위장 명칭이 위장 명칭이 위장 명칭이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이 구호 공장인가 아니 18호 공장인가 18호 공장인가 내가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국방학원에 들어가서 국방학원 골 안에서 뛰놀 때 아이 때부터 그 공장 건설했어요 계속 그걸 듣고 자랐거든요 그 공장에 내가 92년도에 취재 갔던 적이 있어요 야 미사일 야 그 선전비사가 그러더라구요 기자 선생님 왜요 이게 나라가 견디겠지요 왜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코드계 미사일 그 생산에 나오는데 그 닷을 여섯 발 만들 수 있는 자금 자재가 부하되어야 한 발이 온전한 게 나온대요 낭비가 그렇게 심하고 더무지 왜 그렇게 몰라요 더무지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비가 우선 낙후한 거예요 설비가 낙후가 되니까 네 정밀도라든가 그게 지금이라고 갖췄겠어요 그러게요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다시 여섯 개 만들 그 자재를 투하하고서 한 발이 겨우 학교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산라인이 몇 개 됐는데 두세 개를 겨우 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응 응 응 그래서 지금 오늘의 북한을 놓고 볼 때 내가 97년도에 북한을 떠나왔는데 97년도보다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징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아예 없거든요 없지 군수경제 민수경제 이 양산체계는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응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때도 그랬어요 시험발사탄 한 번 만드는 거 과학원 국방과학원 종합공장에서 과학자들이 지배에도 못 들어가고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 삐빠로 다 정밀도를 보장해요 이거 채면서 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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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판단은 돈 엄청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제작 그때부터 과학원을 김정일이가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시작했는데 그 배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 압니까 그 중동지역 중동지역 반미국가 반미 테러단체 중동지역의 공식적인 무기시장에서 무기를 사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의 무기 밀매 상용무기를 밀매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이 군수공업부에 가면 99실이 딱 따로 있는데 그 99선의 라인이 모든 군수공장 모든 용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기 수출에서 뭘 수출하든 돈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서 무기 용구는 용구고 이건 이것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100달러를 벌었다면 여기서 1달러를 걷어가지고 우대물자로 푸는 것 아 이게 배려예요 그게 99실에서 네 그게 99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많이 벌면 그 프로수가 더 높아지고 1% 1% 1%예요 99% 제가 먹고 네 제가 당장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학대용구 뭔데 또 몇 프로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당장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방과학원도 몽땅 매합원에 동원된 거예요 그때부터 국방과학원이 우대물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99선 때문에 그때야 국방과학자들이 좀 뽐내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시는 거는 일단 공부를 좀 잘하셨던 거죠 전 공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좋으면 명문대학 갈 수 있구나 네 제가 또 이게 나는 대한민국에 가서 이 말은 정말 실치스러워서 안 했는데 내가 김일성 접견인으로 돼 있어요 접견인 접견자 김일성 김일성 접견자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가 김일성을 한번 만났다 그 뜻입니다 직접 그게 접견자면 신분이 달라져요 내가 성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성물 북한에서는 그렇게 그게 공식적으로 딱 기록이 남아있는데 네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자는 그런데 이록문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당이 관리하는 문건에도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 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진짜 초하루장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거든요 그것도 접견자라고 그러니까 접견자도 부류가 있어요 1부류 접견자 2부류는 아마 8부류쯤 될 거예요 언제 정도 슬쩍 슬쩍 아저씨 만났습니까 그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디서 도로에서 도로에서 언제 정도입니까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는 북한에는 소년단원들은 소년 로카 근위대라는 그런 단체 말하자면 모든 북한의 소년단원들은 로카 근위대 송원이기도 해요 도시와 마을을 공원처럼 꾸리는데 소년단원들이 나섰는데 그 명칭을 로카 근위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로카 근위대 네 로카 근위대 그런데 우리도 로카 근위대 다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못동에서 용성구역을 지나가서 평양으로 나가는 거기에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밖에 안 돼요 2차선 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닐 땐 그랬거든요 그 옆에 용성구역 출돌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구간을 맡았어요 코스모스를 심고 관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좀 그때 공구를 잘못 공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는 다 하고 갔는데 우리 소년반반은 늦게 담당구역에 가서 말하자면 코스모스랑 가꾸고 빗자루 질기도 하는데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 김일성이가 평양 마람 배합사료 공장을 현지시 탈락하다가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물에게 여섯 일곱 명이 거기서 꼭 가꾸고 있으니까 서운 거예요 가다가 그게 우리 소년반이었어요 내가 소년반장이었고 공부는 못했는데 그런데 다른 소년반장은 접견자가 됐지만 다른 친구들은 접견자가 됐습니까 거기에 주름이 서 있던 애들은 다 접견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역시 줄을 잘 서야 되구나 네 그러니까 야구제 방앗간 나라 지나간다고 열심히 한 것들은 죽게 일하고 제시간 똑차서 일하고 다 퇴장해서 하교했는데 우리는 제일 말썽이 있다 나니까 늦게 나와 가지고 늦게 하다 나니까 김일성이를 만난 거예요 그럼 김일성이가 애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차를 우리인데다 세워놓고 뭐 잠은 죽여요 그럼 내려다 서고 발 하나를 쭉 내려놓고 애들이 왜 이 저녁에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냐 용성중학교입니다 몇 학년 몇 반이냐 3학년 8반입니다 원을 만난 거네 네 담임선생님은 뭐냐 김은실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동네를 가꾼이 얼마나 복이 썼습니까 뭐 몇 마디 한 거예요 괜히 앉은 자리에서 꿈같이 우리가 접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접견자예요 그러면 그게 대학 들어갈 때 도움이 된 겁니까 그렇죠 성분에다 이것까지 들어갔는데 접견자라고 해서 다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기본 성분 때문에 갔죠 나는 정말 대학 가기 싫었어요 내 공부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김일성종합대학이면 참 북한의 최고죠 그거는 주체 과학의 전당으로 돼 있고 민족 간부 양성이 원종장으로 딱 돼 있어요 여느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정문이 보지만 여느 대학은 고등교육성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아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구나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군대와 똑같죠 내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해에 김일성의 딸 김경진이가 졸업한 졸업반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김일성이 둘째 아들 김평일이가 나하고 같은 게 대학에 들어왔어요 같은 게 들어왔어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 김일성이 막내 아들 김용일이가 또 대학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김일성이 자녀들이 다니던 기간에 우리가 다니다 하니까 우리가 대학이 그렇게 기억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저 군대와 같이 다 돼 있어요 북한은 기숙 생활을 하셨죠 저는 평양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자택 생기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다 하죠 저는 자택 생기고 군대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딱 아침에 이른 시간에 다 저 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편제 자체가 군대로 돼 있어요 모든 학부는 연대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과는 중대로 다 돼 있어요 모든 학급은 소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전시체제가 되면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아니면 나라 자체가 군사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학은 저체제의 기득권 양성의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강철 같은 균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일 거예요 대학이 몽땅 연대 중대 소대 대원으로 돼 있는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선어학부 나오셨군요 네 조선어문학부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국문과네요 네 국문과 고조문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학교생활은 어땠습니까 즐거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즐거운 기억보다도 고달픈 기억밖에 없어요 고달픈 기억 이 대학공부가 반군대 생활이거든요 우리 때는 또 김대가 72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73년도에 평가에 들어갔는데 김정일이가 74년도에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에 매일 충성의 선서를 김일성 종합대학부터 시켰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둔교하면 그저 선서부터 하는 거예요 선서부터 매일 농촌동원 나가면 농밭에 서서 또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하려면 그럼 뭐 몇 분 정도 걸립니까 한 20분 걸릴 거예요 김일성 장군 노래 김정일 노래 아니 그거는 노래는 다 외웠는데 선서문은 누구도 못 외워요 그러면 세포 비서가 소대장이 또 우치고 앞에서 선청을 하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대동강 호환공사 나오면 발 절반 물에 잠겨서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살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종합대학 애들은 뭔지 모르고 우리는 정말 강철같은 균일 속에서 삐죽박도 딴 생각할 틈 없는 속에서 살았는 대학 공부를 해서 고달픈 생각밖에 없고 항상 잠에 쪼들리고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측에 종합대학을 다닌 데 대해서 내가 감사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때는 마르쿠스지로부터 주체사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내가 대하고 다니고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이 기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화됩니까 그죠 70년대에 들어와서 72년 72년대에 아까 이야기한 김정일이가 가문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환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헌으로 이렇게 체계화한 거죠 그건 황장엽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황장엽 선생님이 글 정리하는 비서를 좀 했댔어요 아하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지만 그때는 통일정책연구소였어요 그게 내가 연구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황장엽 씨가 롤공테이프도 나한테 다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과오를 범하고 뭐 이제는 김일성이가 잡아떼 날만 앉아 기다리는데 뭐 김일이를 만나가지고 아 이거 좀 도와주시피하니까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상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체사상학이라는 그걸 타이틀을 만들었다 이러더라구요 황장엽 선생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기가 맑스보다 더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이 그 로금테이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난 그래서 그거 앞으로 북한이 정리되면 꼭 국가에 기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전달 여기서 제일 높은 단계는 사회관계다 사회관계는 생산력과 생사주단 뭐 이 관계했는데 유물변증법 쪽에서 뭐 공산주의론을 풀었다 자기는 맑스주의를 밑변으로 놓고 그 위에 또 변을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회관계에서 제일 꼭대기는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중심을 창시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안 만들어도 그게 언제는 뭐 개가 주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난 그거 들으면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70년대네 그게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주체사상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렇게 발견하고 보니까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발 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르쿠시 배울 때는 1만 2천 봉우리의 높이가 마르쿠시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장엽 선생님은 철학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건 내가 이해해요 근데 이제 황장엽 선생님하고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때 한 기간으로 하면 제가 한 5,6년 그분이 글을 다 정리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쓰신 훌륭한 글들은 내 손에서 다 정리됐습니다 근데 인간중심 철학은 안 다쳤어요 그날에 저게 시간 낭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북한하고 철학적 원리가 똑같은데 그래서 하루는 안 하겠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황어른이 굉장히 악심하고 그때부터 나를 경계하더라고요 아예 자기 인간중심 철학에 일수재자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더발을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이 주최사상의 틀걸이 만든 게 60년대 말이거든요 60년대 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걸 김일성이한테 갖다 주니까 김일성이 이걸 내가 만들었다면 누가 믿겠나 그때는 김일성이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마르코스보다 더 골뚱한 걸 내가 만들었다면 누가 믿겠나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이 인정이나 하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황장엽 씨하고 김일성이 사이는 어땠습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비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래도 자기를 종합대학에서 숙박을 유학까지 보내주고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준 사람인데 우리 삼강 어른인지 무슨 여기만 봐도 내가 그거는 못 가겠다 김종인만 까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탈북자 동지의 사무실에서 정치만명자 황장엽 선생님 정치만명자 김덕홍 선생님 탈북자 동지의 민족통일 잡지 편집장이었던 내가 있은 자리예요 그때 김덕홍 선생님이 불약하지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 그건 무슨 소린가고 저 체제의 원뿌리가 김일성인데 김일성을 비판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님은 본군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 사업노트에 날짜까지 다 등록돼 있어요 그때 나도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한 어른이 비판 안 한 거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댔는데 김덕홍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했어요 정치만명자는 정치만명자답게 소신을 소신을 가르쳐야 된다 왜 김일성이 비판을 못하는가 그렇죠 그거는 옳은 지적이죠 딱 원뿌리를 하지 않고 개까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비급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덕홍 선생님이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보수들이 우리 여기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 원료들이 우리를 용서할 것 같던가 그때 나도 정신 차렸어요 난 황어른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치 뭐 나이가 좀 위고 또 평소에 북한에서도 갓 대학 총장도 하셨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김일성이한테서는 거의 유보당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김종일이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황 선생하고 그 주최사상 써 놓은 걸 갖고 오라 해서 김종일이 찾아가면 만난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황장엽 선생님이 다 로금탭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종일이가 쭉 보도 안 하니까 독재 사상으로서 이걸 눈가의 사상은 제 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이 지도사상으로 박아였고 더욱 완성시키라고 해서 1970년동안 71년대 로동신문이 직접 나갔어요 김일성이 뭐 일반 마이니치 신분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답 주최사상에 대하여 이 화면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주최사상이 정립돼서 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눌러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난 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나 대학교제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교제나 우리 모든 정치교제들이 마르쿠스에서 주최사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쿠스주의 원리를 깨끗이 배운 거예요 깨끗이 배웠겠죠 네 그때는 마르쿠스주의도 주최의 초라 마르쿠스 빼고 그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나갈 때예요 그 후에 주최사상이 완전히 정립되기 시작한 게 74년 이후부터 하나의 완전히 주최사상 용구소 집단이 나오고 황어른이 거기에 계속 수상하면서 쭉 나갔는데 내가 주최사상에 대해서 완성됐다고 느끼는 거는 그저 70년대 말에 완성된 것 같아요 완전히 주최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력사 원리 사상론 용도론 무슨 용도와 대중의 결합 마지막에 수룡론까지 꼭지점 찍은 게 70년대 말에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복잡한 그런 체계지만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면 주최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주최사상의 핵심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원리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도 사람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사람한테 있다 여기 한 단계 그건 철학적 원리예요 사회력사 원리로 들어가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인민대중들은 그럼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글쎄 그게 그러니까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수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자수성을 쓴 거예요 그런데 구담 단계가 문제예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들어간 거예요 인민대중도 인간도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 자기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야죠 그게 큰 차이네 그 부분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자주성 그러니까 자주성과 역사 사회력사 원리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주성도 인민 인간을 낱개로 놔두면 자유방임하면 안 되고 자유방임하면 안 되고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직화가 되고 세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있어요 핵심이 조직화하고 세뇌화가 돼야 네 자주성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거구나 그거를 북한은 조직화 사상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조직화 사상화는 오직 혁명조직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동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명이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네 로동당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동당도 인민대중도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왜 위대한가 인민대중의 모든 마음속에 붙고 있는 본질과 염원을 그 자만큼 그 자는 완벽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김일성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마지막에 수령론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 사상 같은 게 그 자구나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령은 인민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오직 하늘이 내린다 이래서 김일성 족속의 신교과의 논문을 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주체사상의 본질인데 이것들이 주체사상을 전파할 때 수령론을 딱 빼놔요 그런데 그러나 모든 원리 그 원리들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조직화해야 된다 사상학습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마지막 수령관이라는 종수리로 가게 한 그 과정인데 이 꼬리 보면 쪽제비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전 세계 전 세계 그 수령이 조직화하고 세뇌화의 주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의 명언 중에 혁명적 수령관이란 수령이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관념과 관점입니다 바로 그거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쭉 털어보면 수령은 내수 노동당은 중추 노동당 조직은 몽땅 팔다리고 살덩어리 거기에 붙어서 내수와 중추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살덩어리가 인민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주성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지위를 받는 타율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네요 수령의 자수성이 인민의 자수성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상이 오늘의 북한이 노동당의 지도사상이고 북한정권의 지도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그냥 완전히 수단이나 도구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죠 김 씨 족속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를 체계화를 해놨구나 그냥 그걸 주체 사상으로 설계된 나라가 오늘 북한이라는 배예요 그거를 만드는 데 황장엽 선생이 젊은 날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황장엽 선생님은 자기가 만든 그 철학을 김일성, 김종일이가 뺏어 사다가 통치 철학으로 만들었다 황장엽 선생님의 변명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원재료를 가져다가 황장엽 선생님이 소신이 있었으면 이 철학이 이렇게 간다면 개발하지 말든지 아예 쓰레기통이었든지 또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안 지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뭐 예를 들면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핵무기가 개발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걸 가져다 썼는데 어쨌든 황장엽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죠 자기 사상 체계가 그렇게 악용돼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데 활용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의 주체 사상 사람중심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인간중심 철학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인간중심 철학 인생관 무슨관 무슨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사람중심 철학의 원리들 사회력사 원리를 그대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은 내 사상은 원래 좋은데 저 새끼들이 악용했다는 거예요 내 사상 체계는 내가 만들어낸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완벽한 구조물인데 저걸 저 애들이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악용했다 이렇게 보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왜 황장엽 선생님에 대해서 원래 웬만해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모셨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우리 다 모여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다 21세기 무슨 22세기 무슨 지도 이념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철학 박사라는 젊은 사람이 황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사장님은 인간중심 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마지막에 황어른이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인공의 미래야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분이 그러면 선생님은 이 인간중심 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우리 한반도가 미국이 한 게 주가 돼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인데 공격적인 질문인데 우리 황 선생의 말씀이 압권이더라고요 자기는 이 주체 인간중심 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국가 정책으로 순화시킨다면 한반도가 어십 밉게 주가 뭐든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요 진심으로 격분했어요 미국이 받아들일 일도 없거든요 아직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을 저 생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됐지 그것까지 자기 철학에 대한 애착은 이해하겠어요 그런 애착은 이해하죠 그러나 그런 야망을 품는 데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발언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 로금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체제에서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겠네 그러나 나는 그건 그 사람이 괜히 체윤된 문제고 그러나 황정엽 선생님이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명분을 속으로 생각하고 망명해서 대한민국의 막건 간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북한 체제의 로동당 사상담당 비서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 망명 대한민국으로 함으로 해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의 공간을 흔들어 놓고 꼽고 놓은 데 대해서는 황정엽 선생님이 지대한 업적은 항상 존경합니다 김길선 님께서 또 운영하시는 유튜브 방송 유튜브 채널이 김길선의 평양 만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북한을 알릴 수 있는 정보면에서 굉장히 고급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꼭 찾아보고 즐기시고 또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의 평양 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체사상의 마지막 단이 사람을 결국은 조직화하고 세뇌화하는 건데 어떻게 조직화하고 세뇌화를 합니까 조직화의 공산지자들은 모든 혁명운동은 대중 조직화부터 시작된다고 깔고 있어요 조직화부터 시작된다는 건 수령이 김일성 적석이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김일성 적석이 리더하는 용도는 전체민을 조직화해서 수령 적석이 두려워 떨떨 뭉치게 할 때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조직화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공산운동은 대중 조직화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저자들이 조직화에 대한 기본 페이지예요 극하고 사상화 조직화된 군중도 이게 변심이 안 되게끔 계속 사상 세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교양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직에 묻어 다니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바벌이 나오고 대중이 단결되냐 단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조직화 사상화는 조직화 그다음에 세뇌화 정치화는 김일성 적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산주의 운동에서 양지팽인 지팡인화가 돼요 대중 조직화하고 사상 투지를 계속 고양시키는 정치는 정치 사업은 스키가 나면 양쪽이 이거나 같애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북한은 이 조직화에서 동서고금의 그 어느 국가도 실현시켜 본 적이 없는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에서의 노예들에 대한 관리 수술 동건 제도에서의 그 어떤 신분적 제도에 기초한 말하자면 모든 국민관리술 전체주의 국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에 기초한 조직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여기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는 수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수령을 위한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수령은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걸 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든 거죠 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군국지 모든 국가의 모든 운용방식을 전시상태에 맞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군사동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들어갔죠 신종주의를 했어요 수령은 신이다 모든 게 신도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어느 군중조직화 그다음에 군중세뇌화 이거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 체제를 한번 보면 북한 체제는 김일성 족속을 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체사상을 성소로 하고 성소로 하고 네 노동당 간부들을 그 간부들을 사도집단으로 하고 이 당의 유일적 용대책의 확립이 10대 원칙을 북한 지상의 법입니다 유일한 실정법이에요 이것을 10개명으로 하는 거대한 사회비 종교부가예요 그러면 이 군중조직화 체제화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가 당 중앙위원의 조직지도부라는 부서가 바로 군중조직화를 담당하고 있고 당 중앙위원의 선전선동 부서 부가 바로 주민사상세뇌를 분담하고 있어요 북한의 조직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태어나서부터 울고 죽는 날까지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고 딱 눌러놨어요 모든 인민은 모든 혁명가의 일생은 조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생활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체 북한 주민은 애들 내놓고 소년단 이전에 만 7세 이전에 애들을 내놓고는 다 조직권 주민이에요 벌써 7세 이상 그다음에 만 9살쯤 되면 소년단이라는 소년단 조직에 만 9살부터 들어갈 거예요 소년단 조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직생활을 해야 돼요 한 번씩 조직생활 총괄을 해야 되고 분단 총회 뭐요 다 해야 돼요 사상 세뇌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몇 세부터 16세 이상부터는 김일성 사회제 청년동맹 맹원으로 다 들어가요 청년동맹 네 청년동맹 동맹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열 살 스물 살 넘어가 가지고 이제 노동당원으로 된 사람들은 노동당 조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혼여들 미혼여 말고 기혼여들 인 경우는 그때 가서 기혼여들 인 경우는 다 직업에 따라서 직업이 있으면 직명원으로 되는 거고 직업청동맹원 그 다음에 직업이 없으면 조선사회제인 여성동맹 맹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남자들은 기혼 미혼 가리지 않고 사로청 동맹원의 연령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직맹 농군맹 이런 데 다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 그럼 언제 끝납니까 혁명가의 일생은 조직생활로 시작해서 조직생활로 끝난다 죽는 날까지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도 그가 노동당원으로서 노인이 된 자는 또 은퇴해서 가두세포조직이 또 다 있어요 거기서 죽는 날까지 당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직명원으로서 그렇게 된 건 가두에 있는 직명조직에서 또 직명원 생활을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대개 탈북을 하시면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그런 사상적인 부분들이 언제 정도 세탁이 됩니까 그게 그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제 사상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상교육 조직과 생활은 그렇게 하고 선전사업은 그야말로 노동당이 선전 정치활동 강령에 따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적석은 뭐라 그랬냐면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의사라 그랬어요 의사 의사 다 조직으로 꽉 묶어놓고 어느 조직에 사람들이 정신적 변화 이거를 일일이 진단해야 된다는 매일 의사 의사가 내린 처방에 따라서 사상세뇌라는 약을 주입하는 것은 당중앙인의 선전선동부라고 다 그려놨어요 이런 시스템에 북한 주민들은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평생 하고 났는데 대한민국이 오니까 이게 홀가분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도 불러대는 그게 없거든요 누가 어라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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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오늘은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셔 이게 아예 없으니까 여기에 적응되는 게 한 6, 7년 동안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섭섭하고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세탁되는데 6, 7년이 걸리고요 네 완전한 조직에서의 해방 사상세뇌에서의 해방되는 게 6, 7년이 걸리더라고요 크네요 쓸모없는 인간 같고 어디도 불러대는 데가 없고 내가 과연 이 누구도 나를 터치 안 하는 이 세상에서 정확히 가고 있는지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게 그거를 계속 자문자답하는 게 6, 7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오늘 노는 게 맞는지 오늘 네 내가 오늘 산에 가는 게 맞는지 이것까지 다 의심스럽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나 안 돼 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주입하는 대로만 살아온 인생을 살다 나니까 그 대빛을 우린 못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개 탈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훈련원을 거쳐서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혼돈 상태를 몇 년 정도 경험하겠네요 네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사회에서 사회에 방출되면 쫙 전력이 다 뿌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와 올려서 진짜 쭉 성장하기가 그때까지 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질환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끼리 만나야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과거를 가졌으니까 같은 과거를 가졌으니까 약간 아픔도 이해를 하고 네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도 사회에 그대로 뿌려졌으면 모르게 하겠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는 네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탈북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있다 할 뿐이지 대한민국에 와서도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진지하게 모여서 대화해볼 적이 저는 없어요 정말 저는요 정말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해결됐던 경우가 한 6, 7년이 지나서는 네 그러다 그러다니 마음이 놓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어디 이게 따님은 몇 살 때 내려왔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딸은 18살 때에 왔어요 그러면 딸은 몇 년까지 북한에 한 16살까지 북한에 있었겠네요 네 그럼 딸도 상당한 그런 훈련을 받은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와가지고 안 처음에는 집에 한 차 내놓고 문 걸어놓고 열어도 앉았대요 왜 집에 있는가 어디 불러낼까 봐 왜 너는 일 안 하고 노는가 그런 감시가 있을까 봐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런 완전히 다른 체제니까 저기는 끊임없이 얽어매놓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피조물처럼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 자체가 자기 영역에서는 주동물이 돼야 되는 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뭐 이 자유사회에서도 그런 혼자서 견뎌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런 조직화된 사회를 동경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단체를 탈북자 단체가 식감하면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인간 본성이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지 않나 연대감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서구인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자립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우리가 덜하죠 밀집된 장소에 사니까 예를 미국에 서구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엄청난 강건함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그냥 자기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나 우리는 골목을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존성을 극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죠 그렇죠 여기 살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죠 그렇게 되겠죠 혼자서 결정해야 그런데 모녀끼리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따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마워하거나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정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삶이 너무나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자주 하죠 저는 이게 북한 탈북의 결심도 최종 결심은 우리 딸 때문에 딸 때문에 부모는 그렇죠 나는 우리 딸보다도 내 뒤에 있는 내 부모들이 다 생존에 계셨고 동생들이 다 평양에 있었고 이 결심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지혼차라도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김책이 추방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혼차라도 중국으로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도 내가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황장애 김덕궁 선생님이 정치 망명했다는 소리를 두고 정신이 다 무척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런 배가 고파서 됐겠나 나는 배고파 헤매면서도 못 뛰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끝장난 체제 경쟁에서 진체제다 거기서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저 체제에 대한 버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죠 그리고 또 이런 정황에 맞춰서 실사 구시하면서 뗐지요 거기에는 우리 딸도 작용했고 그렇게 됐죠 직장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시지 않습니까 네 국방연구원 네 국방연구원 제1자연과학관 제2자연과학원 과학원 네 국방과학원 네 국방과학원 네 북한은 어떻게 됐냐면 국가과학원은 민수입니다 이자 달린 건 다 군수입니다 군수구나 네 그렇게 구분됐는데 이경제위원회 하면 이건 군수경제입니다 이자 달린 거는 이자 달린 거는 이자 달린 거는 그 다음에 이자는 그것도 없고 정무원하면 이민경제고 평소는 국가과학원 하면 민수부문회고 이자 달린 건 이경제위원회 군수산업재 이자연과학원 국방과학원인데 이것들이 원래 국방과학원이었는데 비밀보장한다면서 76년도인가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제2자연과학원으로 이경제위원회가 나오면서 그것도 간판 바꿔버렸는데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시대 말기인가 김정은 시대 저기에 다시 도루묵이가 돼 가지고 지금 국방과학원으로 돼 있어요 국방과학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김유성 대학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장 가고 싶었습니까 국장을 저는요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군인이었어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건 다 군인 우리 사촌오빠는 마지막에 인민불로부 작전부부장까지 하시고 두 번째 사촌오빠는 사군단 종찰국 종찰 과장인가도 하고 우리 동생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다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종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종군기자가 그래서 인민군 신문사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군복 입고 기자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걸 꿈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학원에서 한때 종사했다고 해서 김일성 족선이 왜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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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종사하는 자녀들도 자꾸 사회로 빠져나오니까 대대손손 방침을 내렸어요 대대손손 군수국방과학부문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아버지들여 부모들여 거기서 봉하라 그 대대손손 방침에 걸려서 내가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참 봉건적이다 네 무슨 대대손손이냐 뭐 각자가 글쎄 대대손손 그럼 명분도 우습게 쉬었어요 국방과학원 군수공업은 우리 제일 계급적 성분이 좋은 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급적 성분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말잘고 네 대대손손에서 품종을 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기자 생활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북한 사회의 속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정책담당 기자로 일했거든요 김일성 족속에 모든 지시 교시 뭐 이거 매일매일 내려오는 걸 매일 접했어요 특별히 전달 다 해주거든요 그게 저는 거기서 이제 소재를 찾아가지고 대중을 교양하고 생산활동에 시동하게 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책기자에 대한 훈련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게 북한이에요 정책담당 기자는 김일성 족속의 혁명활동 그 한 번은 똥집까지 알아야 돼요 그걸 다 기억하고 글 나올 때는 그 자들이 욕구 본성 욕구에 맞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대중으로 교화해야 됩니다 네 교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사상으로 교화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족속 사상으로 교화해야 되니까 네 참 완전히 그쪽 사람이 돼 봐야겠네 네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 족속의 그 모든 이걸 가지고 거기서 글 쓰는 주제를 찾고 종자를 심고 모든 언어 선택도 그 원문에 중요해서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막상 욕을 해내는 거 있죠 그게 다 김일성 족속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에서 치사 선택해서 한다는 것 그거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 출판보도 활동에서 저는 그 원칙을 너무 잘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할까 욕하는 데는 뭐 욕하는 거 공격하는 거 네 그건 완전히 뭐 더럽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자니까 정책 담당 기자에 대한 훈련은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노작여 뭐여 다 암기해야 돼요 지시문들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암기력이 뛰어나 시겠네요 아까 뭐 날짜 기억하는 거고 내가 깜짝 놀랬거든 네 지금 그래서 그 암기를 부단히 반복하다 나니까 김일성 족속의 야망이 뭔가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이 뭔가 김일성 족속이 이걸 세워놓기 위해서 수립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의도가 지금 뭔가 네 이 작동 원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골수에 딱 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데서는 별 막힘이 없어요 훤히 보이겠네요 다 보여요 기침하면 왜 기침했는가도 그 본질을 딱 보게 돼 있어요 그걸 17년 동안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열심히 10년 이상 하면 그냥 대개 경지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 조사기관에 또 왔을 때 북한에서의 경력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제2자연과학 출판사 정책담당 기자 몇 년도 탈북 속출이었어요 몇 년도 추방 난 속출시면서 내가 헛살한 것 같아서 난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지 하고 난 이것밖에 없습니다 냈어요 경력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사관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이걸 보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직업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공식 직업이 정책담당 기자 하면서 아주 지금까지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그런 일종의 예화 좀 인상적인 것 들려주고 싶은 것 그거는 너무 많지요 그거는 너무 많아요 나는 제 코믹한 걸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요 1987년 4월 11일 이거는 정각한 겁니다 내가 현직 4월 11일 김종일이 두 번째로 국방과학원을 찾았어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고리하는 거 보니까 이젠 위성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위성 개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김종일이 왔다간 다음에 위성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4월 11일 과학자들까지 모였는데 김종일이가 위성 개발 지시 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앞으로 우리 주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에다가 김일성 장군 노래 김일성 만수무강 노래 당에 대한 징성 사회지제도에 대한 징성의 노래들을 꽉 지어서 우주 공간에 쌓아올려 가지고 계속 지구를 달면서 노래를 방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 뭐든 하니까 근데 난 그때 위성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그때 우리 과학은 1국이 되겠나 1국이 3국인가 위성 개발하는 거기에요 그렇게 말하다가 아드시장에다 김일성 장군 노래 다 떼어서 올린다는데 피익 웃더라고요 무가무가 그걸 누가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란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 ICB에 말하는 약 네 그 얘기 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1987년 4월 11일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거는 1947년 그러니까 1984년 10월 25일이 중고리 미사일 67 3년 만에 와 가지고 87년도 4월 11일에 와 가지고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87년 4월 11일 그 날이 무슨 날이라면 북한이 중고리 미사일 화성 5호 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화성 5호 지상 연동시험이 성공이었다는 보고를 듣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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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팍! 팍! pierwszy 지비 폭 기 m 개발하라는 소리야. 김일성 자국 노래를 해서 우주공간에 누가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난 그때 단순한 원리를 깨쳤거든요. 97년 2007년 2017년 30년 걸렸네요. ICBM만 개발할 때까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84년 10월 25일부터 덜격제가 모여져서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싼 게 93년도 5월인가. 아니다. 93년 5월인가 94년 5월인가 쐈어요. 제네바 해담 전야에. 미국 제네바 해담 전야에. 그때 1500킬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1300킬로 밖에 못 나갔다고. 그걸 또 회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과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금이 어지간히 성공 확률이 높아졌지. 84년 94년 2004년 2014년 30년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개 대한민국의 시문 이나 이런 걸 보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쏘는 sl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장성 출신들이 굉장히 이렇게 최종병기를 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아니에요. 북한의 잠수함 선박연구소라고 신포에 있는 연구소에서 신포. 네. 거기서 다 하거든요. 신포 연구소 딱 넘어가면 봉대 보일로 가 있어요. 다 본 적이요? 아 물론이죠. 신포요. 취재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 연구소의 실정이나 연구사들이 그 모든 상태를 보면 거기서 현대적으로 리더에 안 걸리는 잠수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 발표된 것에 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 신포 미사일 신포 잠수함 기지에서도 큰 잠수함을 찍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련 중고를 가져왔는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본다 이야기 하시죠. 아니 간첩을 나르는 잠수함 위상 종미량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꽁치 구물에 걸렸다면서요. 그 유거에서 아마 갔다가 모델로 만들었을 거에요. 그 잠수함을. 상호급인가 그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북한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북한 과학자들이 수준을 놓고 봐도 그렇고 나는 눈에 훤히 보여요.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북한은요 가짜가 많아요. 저 정주 오산 목재 공장이라고 군수 공장이 하나 있어요. 내 그 공장에 취재를 한 번 갔던데 그 공장의 기본 미션이 뭔지 알아요. 가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외형을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퍼진 이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대체 이렇게 세워놓는 그 위장 무기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공장이 종주 오산 목재 가공 공장이에요. 목재 가공 공장이구나. 네. 그러니까 외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 보청하고 자동 보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에요. 우리가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 나갈 때 나오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와요. 주로 거기서 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선일보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신 그 기구하신 거 그걸 보니까 글 훈련 훈련을 진짜 잘 받으시고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 훈련을 진짜 감동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뭐 자기가 평생 동안 받으셨던 그런 그거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묘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맞이하나 인정하고 딸이든 뭐든 맞이하나 인정하고 그 밑에 것들은 맞이만 잘 되면 알아서 다 잘된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관념이 있었어요. 옛날 분이 되나서. 항상 얘기했어요. 네가 남자라면 평양담사는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6.25전쟁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탐지기 부대로 해가지고 참전까지 했댔어요. 그랬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성분이 좋다나니까 들어가서 고속 승진을 하다시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들어가자마자 북한군 군관이 되고 사병보 그런 것도 없이 가고 군 보위사령부 당위원에 오래 계셨어요. 지금은 보위사령부고 그 전에는 인민무력부 보위부였어요. 그게 오래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어요. 언젠가 계속 식사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는 간첩이 아닌데 걔는 간첩이 아닌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사람 자비하는 기간에 있다나니까 그게 그분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 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고 오시죠. 보위부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북한의 일종의 인민들을 통제하는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사회인은 당이 전반적으로 다 통제하고 당의 미션을 받아서 공개경찰 비공개경찰이 있어요. 공개경찰은 보안부 경찰이에요. 비밀경찰은 국가보위부죠. 이건 비밀경찰이에요. 이 선이 상간 오지 북한 주민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를 넘어옵시다. 군대는 당조직대로 있고 말을 하자면 사회의 보안 비밀경찰 공개경찰의 업무를 다 수행하는 군 보위사령부가 있어요. 보위사령부가 있구나. 여기는 말하면 기무사가 되겠네요. 기무사죠. 옛날에 기무사. 네. 저희 아버지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상범이라든지 불순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김일성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이 되니까 그럴 때도 술을 마시고 저 군사방법 하나도 못한 게 에어쩌고 말 때 군사놀이를 잘해서 지금 됐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악마로 보시더라고요. 김정일을. 저는 직접 당해서 하라는데 안 하면 본인 물론 새끼들까지 다 죽는 체제 아닙니까. 그러고 김정일이가 그 후계자로 할 때 우리 아버지 당칼 그 위대한 못했던 게 세습을 안 했는데 김일성 딸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겁나는 이야기네. 네. 그런데 우리 딱 나하고만 했으니까. 네. 네.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만 딱 했으니까. 입이 굉장히 무거운 분인데 그분이 다 하면서 북한은 훈장도 우식해져요. 련안참은 계속 져요. 북한의 훈장 수용 기준은 받은 놈이 또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놈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간부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라발 공화국 김일성 훈장 노력용우 아니 공화국 용우 노력용우 훈장 내놓고는 다 받았어요. 노력 훈장 그다음에 국기 훈장 1급 서너 개. 2급 서너 개. 이거 달고 허리도 못 펴요. 다 달고 행사 때 나가면 뭐 이래요. 그렇게 많은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알았지요. 전체제의 문제점은 이미 중국에서 오래 사셨고 그랬던 분이니까 중국이 개혁개방하는 것도 보면서 그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탈북 저녁에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자 싹 감이 가지고 뼈만 남아 가지고 딸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막 우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렇게 기대했던 딸인데 그렇게 정말 장중복처럼 여겼던 딸인데 잘 나가던 딸인데 그 거리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막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장 자루를 꺼내더니 내 앞에다 쫙 쏟아 놓으시더니 이걸 다 진대도 쌀 한 킬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았죠. 빨리 뛰라는 메시지도구나. 그때가 96년, 97년 정도가 됩니다. 97년 4월 달이었습니다. 97년 4월 달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의 행군은 평양에 계셨으니까 조금 덜 아셨죠? 그걸 실상은 그때 기자니까 아셨습니까? 아 고난의 행군은 뭐 북한은 이렇게 보면 76년간 고난의 행군 이름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76년간 고난의 행군하는 나라고요. 내가 알았죠? 그건 하나의 정책적인 슬로건이니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다 알지만 고난의 행군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김책에 출방됐어요. 정확히 알았죠. 내가 김책에 출방될 때 지금도 그날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가 언제죠? 95년 12월 31일 날에 김책에 도착했습니다. 그 추울 때 그 다음 날이 1월 1일 설날이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네. 그거는 그 출방 날짜에 안 되면 안 되니까 12월 31일까지 난 김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가네요. 네. 전쟁이 일어나도 난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양에서는 이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도통도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갔어요. 갔어요. 애들 애 데리고 신랑하고 그렇죠. 우리 세 식구 다 짐은 다 뭐 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그때 제가 또 잘인 건 그때 우리 애 아빠가 외국에 유학도 가고 실습도 한 6년 다녔던 유고술랑에도 갔다 했고 우크라이나도 갔다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구소련체 기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걸 그래도 다 해서 우리 어머니네 집에 다 넘겨주고 온 것 극하고 거의 알몸으로 김책에 내려간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종의 중국으로 하면 하방이잖아요. 네. 하방 정도도 아니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면 숙청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좀 이해하게 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이 묘해요. 제가 국가보여부가 아니고 노동당 조직지도부 10호실에 잡혀 갔다 했거든요. 10호실이라는 사찰기구가 있어요. 그게 대개 몇 년입니까 그게 내가 1995년 8월 말에 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혜림이 때문에 잡혀 갔거든요. 성혜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많이 봤죠.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성혜림이 여기에 장영 출신이죠. 작년에 굉장히 큰 집안이 이남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나는 기자 생활에서도 얼마나 비밀단위에서 생활이 오랫동안 됐는지 얼마나 고정하게 살았는지 1994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성혜림이하고 김종일이 관계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95년도 초에 그 말 누구 민큼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게 또 그것도 남한 출신이에요. 전쟁 때 정준택이라고 있죠.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했던 거. 남한 출신이에요. 정준택이 사촌동생인지 친동생인지 정기택이라고 있어요. 해방전이 동아일보 기자를 했대요. 이 양반이 어떻게 월북한 사람이구나. 월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월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일제 말고 감옥에서 병에 만나가지고 해방돼 나와서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처가 두 딸을 데리고 정준택이는 먼저 올라갔는지 전쟁 와중에 오라 하는 그 말 듣고 올라간 그 묘사 중에 하나가 첼로수가 하나 있었어요. 둘 다 음악무용대학 졸업생인데 둘째가 협주단 첼로하고 얘네는 혜림이를 성혜림이를 혜림원이 혜림이 뭐니 혜림이 뭐니 그러면 그 관계더라고요. 다 남쪽에서 올라간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가 말해줘서 처음 들었지요. 그때 4월달에 95월달에 두 사람은 친했구나. 성혜림 씨하고 말을 전한 사람하고 그냥 친하고. 성혜림이하고 정태선 정태현 이게 서울 서울에서 올라간 사람 그분의 어머니가 권용희인데요. 이분이 그 후에 올라간 박태원 선생이 있죠. 선변풍경 썼던 박태원 선생이 후초가 됐어요.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여영구 선생의 딸들 있죠. 요은영 선생의 딸 그 딸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 명이 앉아들었는데 그 말한 여자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 마주 앉았던 여자는 초대각에서 옥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쪽성 초대각에서 빨리 하던 여사예요. 제대 돼 갖고 나서 집에서 놀다는데 얘도 그거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발설해서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네. 나는 그때 현직에 아주 중요한 부문에서 뜨는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그래서 40일 취소 당하고 전혀 사전에 정보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출근했는데 그냥 바로 끌고 와면 됩니까? 가방 들고 출근했는데 가방 딱 내려오니까 사무실에 우리 부서로 전화 올라오더니 나보고 자꾸 당연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방도 다 두고. 그때 딸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구나. 걔 내려갔는데 거기서 차에 태워가지고 훅 들어갔죠. 10호실. 10호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조선어동당 조직지도부 10호실은 국가보여부하고 달라요. 핵심 계층 속에서 요새 자꾸 말 실시해서 국가보여부에 잡혀가는 현상이 많다는데 이거 국가보여부 문골이 먼저 지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핵심 계층에 한해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10호실을 내오고 거기서 2차로 사상검진해라. 이게 보여부에 넘기면 이건 무조건 역적이 되고 정치보여부에 가는데 이 한 놈 잡아들이면 핵심 계층 3, 40명이 달려 올라오는데 이걸 순간에 적대계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계층의 계급적 진지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호실을 만들었는데 그 특혜를 내가 받죠. 그래 안 했으면 그냥 끝났네. 네. 그냥 보입으로 넘어갔으면 뭐 그냥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담당 예시문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 안 올 놈이 왔다고 너는 참 똑똑하다고 그러더니 에이 쓸데없는 말 한마디 듣고 저까지 끌려오는가고 너는 안 올 놈이 왔다고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판소를 계속 쓴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잡혀온 순간까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한 걸 다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묘합니다. 나도 일생에 정말 고운 말을 별로 안 해봤는데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나가는 길이 이게 사회주로 가는 길이 맞나 이게 바로 인민이 지상 낙원으로 가는 시책이 맞나 그걸 계속 손으로 속으로 백 번 천번을 들이 씹으면서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판소 3일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게 하면 불만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쓰죠.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죽 보고 벌써 신고 지게 되면 얘를 살려야 되겠다면 어떤 어떤 내용이 신문하는 과정에 어떤 어떤 말하자면 정부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이 제보됐다는 걸 은근시적 다 알려져요. 너는 살놈이니까 네가 알아서 그 다음에 대쳐라. 그러면 그 사건 하나에 딱 집중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번지지 않게 비판소를 써야 돼요. 써야 되구나. 그 참 똘똘한 사람들은 자꾸만 옆을 자꾸 해지만 해요. 주변 사람들. 그러면 이 예시문이 다 찾아다니며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잡을 년이 로고 나오고서 아예 국가벌으로 넘겨버려요. 거기에도 사람 사는 데 네. 사람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출방대에 내려왔는데 그게 성행이됨이 관련된 문제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근데요. 사람이 예감이 있어요. 그 나는 밤마다 잡혀가기 8월 말에 8월 달에 들어와서 그렇게 꿈짜리가 사납더라고요. 우리 집에 화분이 많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물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더라고요. 화분들이 아 이게 왜 죽지 그렇게 잘 자라던 화분들이 우리 집이 딱 평양 김일성광장 옆에 일부의 가슴 앞에 그 버스 풍기점에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하다 버스에서 사람 길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휴식하다 가고 그런 딱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8월 달에 들어서서는 꿈짜리가 그렇게 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12번도 갔다 오는 거예요. 뭔 일이 터졌구나. 나는 올리고 내리고 웃고 해봐도 제일 터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들은 거 네. 성혜림 가면 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은 들은 자도 잡아가고 말하는 자도 잡아가는 체제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예감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나한테 그런 촉감을 준 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언제 방면을 시키던가요? 8월 27일 북한 청년절 날에 들어가 가지고 10월 딱 40일이 있었어요. 내 생일이 끝나고 내가 10월 3일 생이거든요. 생일 며칠 후에 내가 놓여 나왔어요. 내가 숫자에는 그런 데는 좀 약해요. 놓여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일에 추방명령을 받았죠. 근데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그 하면 울고 통과 갈 것 같은데요. 추방명령 받았을 때 추방명령 받고 나니까 날아갈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그 한 번 그렇게 지옥에 갔다 오니까요. 그 내가 거의 20여 년을 잘한 평양시가 낯설게 보여요. 다 낯설고 다 밉고 다 증오스러워요.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서 매일 죽인다 살린다 꾸말만 나오니까 그렇게 경쾌하게 건너던 우리 집에서 업무결을 건너야 우리 직장이거든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경쾌하게 직선거리로 하면 한 천메 정도 되겠나? 그렇게 참 그러니까 평양시민 가운데서도 참 제일 중심이에요. 괜찮 참 잘 살았네. 직장도 천 미터고. 어쨌든 길이 간념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집이 대동강 반에 있었고 우리 출판사도 대동강거나 주최사상탐 거기에 있었어요. 이거 지름으로 우리가 2월 달에는 그 강이 얼어요. 그럼 우리 오른판 타고 직장 다닐 때는 그래서 30분이면 넘나들고 집에서 안 올 때는 옥유고를 돌아서 가거든요. 이럴 때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아주 네. 가까웠었어요. 그렇게 편안했던 장소가 일단 한 번 40일간 고생하고 오니까 다 보기 싫고 다 보기 싫고 제일 악이 나고 그때는 나도 내가 알리더라고요. 내가 어디 나가면 내 눈에서 불이 나간다는 건 나도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잡혀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저 거리에 가면 마주오던 사람들이 서서 다시 한 번 날아갔어요. 뭔가 이상한 빛이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때는 무서운 게 없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너무 악이 나고 개 같은 세상이 이러구나. 저주받는 족속이 이러구나. 이게 그래서 골수에 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 10호실이나 보위부에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을 좀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요. 안 돼. 이 국가보위부는 그거 가능하겠 는지 모르겠는데 10호실에 끌려가는 거는 그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껌별로 사인합니다. 나도 김정은이 사인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김정일이 사인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핵심계층이기 때문에 조직지도부 10호실에서 취급하는 것은 껌별로 김정일이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종합된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인을 해 주는 거예요. 나는 밑에 까라지들이 사인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추방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럼 추방명령을 받으면 김책 씨로 간 거 아니에요. 김책 씨는 옛날 성진이죠. 김책 씨를 갔을 때는 김책실에는 업무가 배당된 겁니까 우리 남편은 김책 선박수리공장 선박수리공장 연구실 기사로 배치받고 터빈 전문가거든요.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북한에서는 특급연구소예요. 그게 연구진이었어요. 나는 김책 내아물 공장 경리과 노동자로 배치받았어요. 그리고 신분이 완전히 그냥 다 항앙된 거네요. 그런데 배치받아서 가서 그래도 평양에서 살던 관심이 있어 가지고 배치장 물건 내아물 공장 가니까 공장에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배치장을 받아 줄 사람도 없고 그럼 강짜로 놀았어요. 집에서 그럼 배급은? 거기에는 원래 배급을 안 주는 데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도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96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날 출근했는데 문을 닫았어 1월 3일날 그리고 우리는 배치장 받으면 3일 내로 가야 된다는 거 규정이 몸이 배서 가니까 공장 문 자체가 다 닫혀 있고 언제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박수리 공장은 운영되는지 우리 남편은 출퇴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배급표를 주니 배급을 줘야 배급표를 써 먹죠. 그때는 우리 평양에서 쌀 가져간 것도 있고 또 기물들을 많이 중요한 건 내놨으면 가죽 내려간 거 하나하나 팔아먹으면서 그 김책 콜리 애들한테 엄청 협작 당했어요. 협작을. 우리 창사 못하니까 벌써 얼마나 좁은 거라는지 평양에서 이런 종합대학 김책공대 졸업한 이걸 딸 하나 데리고 추방대 내놨다. 거기서 3, 4일에 김책바닥에 다 알아요. 그렇게 좁은 동네고 후진 동네에 내가 거기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우매하구나. 걸음걸음 느꼈어요. 김일성이가 배급, 김정일이가 배급을 안 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만 살았으니까 그래도 일종의 상류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배급권이 있었고 또 그게 다 공급대상이었어요. 기자, 구수도 높고 일을 많이 하고 간부들 내가 전병호 당중앙일 비서 군수담당 비서 전병호 당중앙일 그때 검열위원장 검열위원 경제 했던 한성령 비서 그다음에 연영무 비서 그다음에 이경제위원장 김철만이 이 사람들 글을 다 썼었어요. 이러저러한 기회 그 사람들이 나밖에 안 불러요. 글을 빨리 감동적으로 짧게 쓰니까 저기서 글 쓴다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받으면 내일 저녁에 내야 돼요. 그 속도에는 나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17년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기특하니까 글을 자기네 마음에 맞게 써주면 딱 맞게 써주니까 네. 김종일이가 또 아주 감동을 먹으니까 나만 쓰자고 하고 한 번 글 한 번 써주면 그저 자기네 받은 선물 뚝 떼서 나한테 써서 그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있어요. 그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필 작가잖아요. 네. 대필 작가인데 스피치 라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피치 라이트 연설 작성자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12월 31일 날 도착을 했는데 김책시로 그게 이제 함경도잖아요. 함경도도 김책시입니다. 그날 추웁습니까 묘해요. 동해바닷가는 그렇게 안 추워요. 아 그래요. 장도 양남도가 춥죠. 내륙이 좀 춥구나. 내륙이 춥고 바닷가에 가니까요. 여름엔 선선하고 여름엔 짧은 옷을 못 입어요. 겨울은 오나 하더라고요. 김책이 수도관이 터진 적이 없대요. 아 그건 처음 안 해요. 네. 그래서 겨울이니까 평양처럼 춥지 않더라고요. 평양 옥류교 12월 1월 2월 달에 건너갈 때는 옥류교 건너다닐 때는 눈알을 하나씩 녹임해 갔어요. 그래요. 눈알이 너무 시려서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그래서 항상 장갑으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야물무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사람이 항상 북한 사람들이 똘똘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많이 칭찬하는데 날씨가 그렇게 추우니까 사람이 날씨가 추우면 어쨌든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은 온갖 인류가 태어나서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살아온 인류가 살아온 생전에 온 모든 방법과 수단이 총은 동원되어 있는 것이 오늘이 북한 주민들의 삶입니다. 명언이네요. 명언.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추움은 덮겨있고 도움은 벌거벗고 원시사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도움을 주고 선선함을 줄 수 있는 어떤 현대적인 문명도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노예예요. 항상 북한 주민은 김일성 족속의 노이다 그 징표가 뭔지 아는가 초상위장이다 그 때 놈은 못 다니거든요 김일성 족속 겉에 쓰면 인두를 지져놓고 싶겠지요 이 치장을 이게 휘장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김일성 초상위장이 초상 휘장 김일성 족속 초상 휘장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구나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다 검열합니다 이게 노예 딱지인 거예요 노예 딱지네 노예 딱지네 노예다 그 딱지입니다 그게 뒤에 찢진 거랑 똑같구나 찢질 못하니까 현실에 그렇게 해 놓으면 저기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못 알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딱지예요 두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김일성 족속 초상화는 무엇인 데서만 먹고 자고 하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집에 다 다 있는 거예요 김일성 거랑 김정일 김일성 족속이 초상화 김일성 김종일 김정은 김정숙이 다 걸려요 세상에 이걸 걸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는 어떤 주민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걸었다는 게 증명돼야 입사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화재 같은 게 터지면 그거부터 먼저 챙기잖아요 그거부터 챙겨 갖고 나와요 그거부터 챙겨 갖고 나와요 네 정치적 어버이고 수령을 건질 때 너는 몸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기억하는 영생하는 생명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네 수령이 주는 생명이 정치적 생명이고 부모가 주는 생명은 동물적 생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주체 사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수령이 준 생명은 정치적 생명이고 네 부모가 준 생명은 동물적 생명 동물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 노예예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나와서 언론에서 제일 먼저 일성을 지른 게 저입니다 노예 딱지라는 거 노예 딱지네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징표가 뭡니까 도망친 탈북자들을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듯이 하잖습니까 그렇지 노예를 잡아가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냥 노예를 잡아들이고 하는 것쯤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인민이 어쩌려도 분명한 노예인 거예요 응 거부할 수 있는 노예는 거부할 수 그가 체롱의 지언정 걔는 노예인 거예요 체롱의 지언정 걔도 노예인 거예요 지금 이인자가 누굽니까 없죠 네 이인자를 세울 수 없는 게 또 독재의 번성이 아닙니까 자꾸 이인자 이인자 하는데요 그래서 김일성 적속을 내놓고 다 노예예요 다 노예 네 노예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분노하는 체롱이요 이인자요 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 노예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모두 다 북한의 체롱에조차도 다 노예입니다 네 장성택이 죽는 것도 보면 그거 보십시오 다 노예한 명중 이런 거죠 극하고 제일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족속에서도 격까지는 무자비하게 죽여 버리는 거 보세요 네 격까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 거예요 김평일이는 제 앱이 죽었을 때도 못 들어갔어요 평양에 체코 쪽에 2, 30년 두러지도 못하게 그 정배 보낸 건 같죠 뭐 모두가 다 노예 노예공화국인데 네 그런 노예공화국에 분노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평양만사를 할 때도 북한 지금 목적이 있어요 북한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저 놈의 족속의 국가비전 야망 세우는 시스템 권력운용 방식 거기에 중에서 북한 주민들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이질화 되어 왔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평양만사 네 김길선의 평양만사 들어가시면 아주 냉철하게 북한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서 알려져 가지고 어느 날 위기도 순간 벼락같이 오지만 기회도 벼락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핫한 순간이 언제든지 그런 역사적 사례는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맞을 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절체제에서 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뒤에는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양만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든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모든 거죠 네 항상 준비되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탈북을 하신 거는 90 김책에서 한 2년 정도 96년 1년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안에 탈북 결정을 하셨네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계기가 하나는 정말 또 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일 핫한 게 97년 초에 황장립 김덕궁 선생님이 정치망릉했다 그 얘기를 열차칸에서 들은 거예요 왔다 갔다 가다가 김책공대 학생들이 어둠이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자기들이 수근수근수근 이야기 하시네요 네 그 평양은 지금 아주 황장립 김덕궁 다 알죠 황장립 선생님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총장이시고 김일성 대학 총장 네 그다음에 김덕궁 선생님은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 교무부 책임자 했거든요 잘 알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제일 쇼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당중앙인의 사상담당 비서였어요 현직 그다음에 김덕궁 선생님 지책을 내가 그때까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당중앙인의 부실장이라는 거 여기에 와서 알았어요 사상담당 비서가 됐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아주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 계몽된 상태 네 그러다 나니까 그런데 이게 결심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 평양 촌놈이거든요 거기 가 어느 루트로 가야 되는지 이거 아예 백직장인 거예요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도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심은 했지만 가야 되겠다 막연한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옮긴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실행에 들어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제일 내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야 이놈의 나라는 개 같은 나라로 나면 못 사겠다 내가 그걸 잘 써서 김종일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 평양에는 북한에는 없던 이 cd 로금기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거 로금테이프도 들어가고 나조도 나오고 cd도 하는 그 뭐 어느 나라에서 아마 일본 거 같아요 그 뭐 간판 떼고 삼지연 하고 장인의 타이틀도 알고 앞에 김종일이 메드메치 선물을 한 거 딱 있거든요 그때 그 선물 받으면서 cd 한 80장 로금테이프 한 50장 단체로 줬어요 그런데 김종일이가 소위 문화예술에도 대가라 하면서 계속 충성 노래만 잡아 놓으면 잘 안 들으니까 그 칭송 노래 어간에 외국 노래들을 끼워온 게 있어요 러시아 노래들 즐거운 람바다요 뭐요 이런 노래들 보천보천작단에서 한 거 그런데 그 테이프를 그냥 갖고 내가 내려갔댔거든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기뿔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 그 로금기를 틀었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로금기에 그 선물 시대에 썰어 노래 왈랭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왈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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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김광숙이가 부르는 그 노래 그거 나오는데 거기서 앉아 듣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쭉 나가보니까 거기서 먹지 못해 까맣었지 방귀에 거기서 새까맣게 또 정복은 입었어요 양복은 입고 로금기 금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민반장하고 둘이 와더니 왜 외국 노래를 들었나 그거 다 내놓으라고 또 내놓을까 김정일 선물 로금템 이거 김정일 선물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왜 외국 노래를 들었나 이 선물 시대에 외국 노래가 있다 이건 선물이다 자기네는 그런 거 모른다는 막무가내요 외국 노래를 왜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이런 용지를 하나 내놓더니 오늘 며칠 아무개가 이 외국 노래를 들었는데 이런 거로 해서 이걸 회수하고 어떻게 조치한다 그거 나보고 싸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지가 있더라고요 사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내일 아침 9시까지 행정이었는지 인민이었는지 3층 몇 호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정일 선물 테이블 들었는데도 나를 역적 지급을 하더라고요 로금기는 못 두고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너무 큰 거니까 CD 원판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갔어요 행정위원인지 무슨 사람들 또 청사에 도착하니까 3층 그 사무실부터 사람이 쭉 서서 계단을 내려와서 바깥에까지 줄이 나와 있어요 갑자기 건물해서 로금 되면 내것이 걸린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날 다 조사받을라 써서 쓰러 온 거예요 다 죄인처럼 그 죄인처럼 다 써서 그래도 뺏긴 거 찾아가는 건 둘째치고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준다니까 다 그렇게 써 나와서 계단 밑에까지 바깥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악이 나 이야 이야 그 사람들이 다 죄인처럼 거저 한 말도 안 하고 정신때 저녁때까지 굶고 서 있었을 거예요 난 가보고 이야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 막 그저 얀더 가지라 더럽다고 난 도로 오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나는 여기서 살 운명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는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추방자이기 때문에 평양까지 통행증을 떼주질 않아요 그래서 평안남도 송천군까지 통행증을 떼가지고 우리 딸 데리고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부터 걸어서 맹산 양동 다 지나가서 강동까지 나가서 그런 시포 초소를 다 피해서 평양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꼬박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딸 내리고 사람이 악을 먹으니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완전히 그냥 남매가 들어갔구나 깜깜해가지고 사람 몰골 사람 몰골 사람 몰골도 아니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뛸게요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딱 갖고 계시더니 가거라 가거라 아버지 나 여참은 남조선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턱 뜨더니 거기까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나의 그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남조선까지 간다면 평양에서 내 동생들 네 명이 다 살고 있고 그게 다 출방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문할까 봐 그러나 내가 남조선에 나가면 그 심하게 매 맞고 그럴까 봐 그러나 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남조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아시구나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일을 군보이 사는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남조선에 여참은 중국에서도 못 살면 남조선으로 가도 괜찮은가 같이 말아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졌더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가 중국에서 못 살면 남조선으로 가야지 여자가 어머니는 더 강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중국에 잔인 못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중국에 당 동생도 있고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셨지만 그래도 그거 간다는 거는 북한에 남아있는 내 현륙들이 정치적 생명을 베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말씀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고하고 그다음에 다시 김책에 내려와서 8월 초순에 남양에 가서 아무 브로커고 뭐고 없이 우리 세 가족이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 때가 도강할 때가 그러면 봄이 여름 밤에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왕 뛰자고 생각하니까 위험한 건 둘째치고 저 강을 넘으면 어떤 운명이 기다릴까 그게 더 두렵더라고요 저 광야에 그래서 제가 그때 두만강 넘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세상에 신들 이 백이 작은 딸이 살려고 강을 넘어 있으니까 어디가나 보호해 주세요 그게 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동하면서 이제 따님이 또 못 견딘 부분도 있었죠 김책에서 우리 딸은 그때 김책에서 자국 끝나면 애들이 없어지고 탈북하는 현상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없어지면 그때는 중국으로 떼다 이렇게 정평이 나있을 때 너무 굶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자기도 뛰겠다는 거예요 꽃재비라는 그런 거구나 네 우리 딸은 엄마 아버지가 결심 못하면 자기가 자라도 어느 날 사라지면 자기가 중국에 넘어간 줄 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그 모든 데서 매 한 대 안 맞고 중국에 가서도 머리털 한 올에도 뽑히지 않고 정말 매 한 대 안 맞고 중국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안 하셨네요 아무 고생이 문제인 게 아니라 매는 안 맞았거든요 누구한테 끌려다니지도 않았고 일은 했지만 그건 내 선택이고 그럼 거기서 했을 때는 누구 인식제배하고 접촉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매삼촌이 중국 조선족이에요 염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했어요 옛날에 그건 공개 안 하셔도 되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외가들이 좀 있다라니까 나와서 그 외가들 집에도 좀 피신해 있었는데 이거 나라 없는 나라를 버린 사람은 정말 상갓집 잃은 건 둘째치고 버린 것도 상갓집 개만도 못해요 우리 외삼촌이 저 당신께서도 답답했던지 나는 우리 외삼촌이 나를 귀찮아하고 욕하는 게 하도 싫어서 어 들리지 않고 피해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네 오다 갔다 죽으면 네 시신은 걷어 주마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난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올 생각을 못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힘든 당부도 있었고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면 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송을 좀 듣고 사람들이 나라가 잘 돌아갈 때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럼 그게 중국에 계신 동안 숙의를 썼습니까 네 그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남이 식당 구석에 앉아 그릇 닦고 우리 외사촌 언니 거기 가서 농사 지어주고 언제 내 귀를 뚫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는 글러서 숙부하자 그래서 짬짬히 수기를 썼어요 그래서 수기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당중앙위원의 조직지도 지도부 시포실이 연행된 순간부터 글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생활 수방지에서의 생활 그 어간에 전생도 있고 그 전의 생활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 숙의를 이렇게 저렇게 그저 담담하게 다 썼어요 그 썼는데 이거 1번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 주는 신이 있다 그런 말이 그 똑같이 그 숙의 때문에 숙의 하나를 써서 누구한테 줄까 이걸 어떻게 알릴까 그 생각을 미처 할세도 없이 딱 돌고 오니까 이걸 가져갈 사람이 로상에서 만났어요 그인은 로상에서 만난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격언도 그래서 그 숙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생판 모르는 분한테 그 숙의를 넘겼어요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걸 숙의를 끝내놓고 별로 별로 숙의를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 돌구멍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난 쓸 걸 다 써놨으니까 아 이게 하나의 동화줄이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 동화줄이 돼서 나는 도대체 죽은 내 딸을 안전한 것으로 날라다 주시오 그 기도를 정말 엄청 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와중에 오늘 순간에 난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가슴에 훅하게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너를 죽일 자는 없다 어느 하늘 아래 어디가 있어도 머리를 들고 다니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수기를 떨궈놓은 다음부터 그 살벌한 중국 땅에 날고기로 던져진 채로 헤매면서도 머리 숙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로 나타났어요 그게 또 인연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아주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정말 하늘의 도우심이네요 네 그게 뭐 저는 아주 그러니까 탈북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안착하시는데 그 어떤 분보다도 안전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으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숙이가 큰 역할을 했고 숙이가 우리 가족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데 그게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됐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항상 내가 밥값은 냈다 내가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국방과학은 내 이 시스템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무지 미사일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시스템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어떤 기관이 어둠에서 사놈도 어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용서 이름이 뭔지 그 분야에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하나 나왔어요 내가 나와서 전문을 했구나 네 저체제의 군수산업 국방과학부문을 관리하는 기본 시스템 체계라든지 인물 김일성 족속이 그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뭔가 전략이 뭔가 일단 야망이겠죠 관리 시스템 이게 온전한 시스템인가 잘 굴러가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불량스럽게 가다가 조악하게 끝날 시스템인가 이 모든 원리를 다 진술해졌어요 우리가 항상 그 서쿠소린이 해체될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군사력을 떠들던 나라들이 정리될 때 들어가면 그 전문가들이 경악을 하잖아요 이렇게 낙관 수준인지 몰랐다 응 과대평가가 바깥으로 올 때 네 그 비밀스럽게 운영하다 나니까 과대포장하는 게 저런 조속한 조악한 국가들 조악한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관리구조를 가진 국가의 본 모습인데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 북한도 오늘의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계속 과장 표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구소련이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조사기관에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김 여사님 대한민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쓰거나 북한과 관련된 책을 한 장도 보지 마십시오 기자님은 북한에서 갖고 온 모든 감각과 이 예리한 관찰력을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도 보지 말고 그 감각을 부단히 잃지 않게 네 무더지지 않게끔 그걸 항상 방향으로 여기라는 거 거기에 여사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길선님이 운영하시는 김길선의 평양만사를 들어가시면 그렇게 때 묻지 않고 과대평가 되지 않고 또 과장되지 않는 북한의 아주 쏙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 참 그 수기는 이제 뭐 정리가 돼서 바깥으로 안 나왔죠 그 이후에 그 수기가 제가 99년 4월 31일 날 조사기관에서 나왔을 때 아마 5월호인가 6월호에 신동화 월간 잡지에 나갔습니다 신동화 월간 잡지에 제목이 나는 넋은 어디에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탈북여기자의 통한의 수기 이렇게 제목이 편집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왔습니까 다 제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좀 수점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그 빛이 비쳤다는 거 그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내보내니까 그게 그렇게 편집돼 나가는 건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 문맥과 감정을 하나도 흩뜨러뜨리지 않고 결론을 맺어줘서 그때 편집인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정부기관에 있으면서 황장엽 선생을 좀 만나신 거죠 아니에요 나와서 직업을 배치받으면서 황장엽 선생님이 이사상으로 있고 김덕홍 선생님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국정원사나 통일정책용부서 용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계셨습니까 그게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죠 거기서 내가 99, 2000, 2000년 하여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아유 언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정식 운영된 그 해에 아마 내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옆에서 잘 지켜보셨겠네요 네 그때까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그 후에 두 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두 분을 통일정책용부서의 이사장 상임고문 자리에서 다 해체시키고 국정원에서의 신변보호를 일반경찰보호로 이관하고 이제부터 미국에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다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 내가 남은 거예요 나는 그때 계속 있었거든요 황장엽 선생님은 비서하다가 그 후에 김덕홍 선생님 보좌관으로 나왔어요 보좌관으로 계속 일하겠는가 김덕홍 선생님 걸로 계속 일하겠는가 계속 일한다면 통일정책연구소를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고 두러라 근데 그때 내 양심이 변 사람으로서의 내 양심과 도덕이 지조가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두 분을 그렇게 방치하며 미국도 마음대로 하겠는데 난 그래도 그 분이 김대중 정부를 내 곁에서 다 봤는데 이것도 힘들겠구나 그럼 국가정치행위니까 모르겠지만 두 분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그걸 그때 지금 그래서 정말 가까이에서 보좌한 건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내가 내까지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래서 국책연구소 통일전 국정원 산하 연구소에서 탈북인으로서 자체로 사표를 내고 나온 내고 나온 사람은 1호입니다 1호다 참 황장엽 선생님은 제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교분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끔 식사도 하시고 해서 대화를 하셨고 또 조금 있다가 김형석 교수님을 모실 건데 김형석 교수님하고 몇 번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결정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내려오신 겁니까? 참 어려운 결정인데 자식들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그러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이거는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거 북한이 자유화된 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뱉기가 같아 보여서 그러나 물어보시니까 또 이제는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궁금했거든 내가 이제 작가니까 그 남자 입장에 들어가서 항상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 남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조금만 비겁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황정엽 선생님이 1997년 2월에 망명하셨죠 네 정확히 97년 2월에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2월 며칠 날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97년도가 맞습니까? 97년이 김영삼 정부 때니까 네 네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초기죠 네 아 저 김영삼 정부의 말년에 좀 초기죠 97년 그러니까 아 1997년도가 맞겠네요 97년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네 97년도 2월에 망명을 했는데 그 전해 96년도 상순경에 그 전해인지 전전해인지 상순경에 저 러시아 모스크바 쪽에서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주체사상토론회가 있었대요 국제토론회 국제토론회 주체사상을 널리 존파하라니까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아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황선생 주체사상을 가지고 위아버리도 좀 하고 이제는 주체사상 국제선전회 주체사상 국제토론회도 많이 하면서 그걸 돈을 벌어서 자체로 선전 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체사상 옛날에는 당 자금을 풀어서 해선선전을 했는데 이제는 주체사상 그 좋은 사상을 가지고 돈 벌이라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몇 년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주체과학원 주체사상 국제주체사상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황정엽 선생님이 주체사상 전문가니까 단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저 과학토론회 끝나고 다 앉아서 질의응답할 때 뭐 미국사람이 물어봤대요 러시아사람이 그 주체사상이 진짜 김일성이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황어른이 자기 사상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 자기 마누라는 버려도 이것만은 못 버린다고 이 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분이에요 황정엽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역증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중학교도 못 졸업한 게 그걸 어떻게 내놨겠는가 내가 만들어서 좋다 이 발언을 하신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 네 그런 걸 황정엽 혼자 앉아 있습니까 수행원들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끊아불도 다 있고 볼보, 감시책이 다 있는데 그날로 직보된 거예요 김정일한테 평양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김정일 같아서는 황정엽을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연달아 또 뭐 어둠의 주체사상국제토론회 마지막 도격 주체사상국제토론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가 이렇게 짜인 거예요 여기까지 황정엽 선생이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어른이 그때 보니까 벌써 들으니까 김정일이가 자기를 대하는 눈치가 달라졌대요 그렇게 쌀쌀 맞게 대하고 선물 줘도 황정엽 집은 딱 빼놓고 주고 황정엽 선생의 집이 저 북한 가면 보통강역전이라고 있어요 저 만경대 쪽으로 가면 갑자기 만경대 쪽으로 서면 오른쪽 쭉 들어가면 거기에 당종 아닌 비서들 단독 양국집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김용남이요 뭐 태복이요 단독집들이 다 있거든요 그 황국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황정엽 선생의 집이 있었는데 명절날에 선물 들어가면 쫙 들어가서 황정엽 집은 안 가고 다른 데는 다 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황정엽 선생과 그 가족이 수령의 신임이 신임이라는 그게 생명줄이나 같은 고압천주 때 밑에 여기 송송송 밑에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정신적 회의 때는 부르지도 않아 아니 방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눈치를 주고 도끼를 풍기니까 황원인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덕권 선생님이 황정엽 선생님 밑에서 주체 무슨 재단 무슨 이사장도 하고 저희도 당정에는 부식장 지책을 갖고 활동을 했어요 국제 주체사상 토론회도 다 선 앞 선견대로 다니면서 그거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도 마련하고 형님 동생이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한번 중국에서 들어가니까 찾더래요 황정엽 선생이 그러더니 이번에 중국 나갔다 오면 독약을 하나 좀 갖다 달라고 독약 김종일이가 저거 나를 간말리다가 일본 도쿄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 끝난 다음에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게 다음에 2월달이거든요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어린이 지당에 죽기보다도 그 순간에 오면 독약 먹겠다 그렇게 비상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덕권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비상을 또 그 상황을 다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김덕권 선생님이 형님 동생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황정엽이를 김정은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죽기엔 내버려 둘 수 없다 저렇게 곱이나 앉아 있는데 온 가족까지도 다 4등의 8천까지도 싸잡아 없어지겠는데 그래서 비상을 겟다 주면서 형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남조선으로 나갑시다 그때 김덕권 선생님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그냥 망명 준비는 내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손에 죽는 이보다 그때는 김덕권 선생님 300만이 굶어 죽지 꽃재비가 온 거리를 헤매지 이걸 다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느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황정엽 선생님도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렇게 하자 김덕궁 선수는 그때 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대중을 기만하고 인민을 세뇌시키는 정치적 자양분을 공급해 온 황정엽 선생을 데리고 망명하면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소련 동국관이 다 무너졌을 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은 용납할 수 없다 연달아 써내면서 김일성 족속이 정치적 명분을 황정엽 선생님이 씌워줬거든요 그게 그때 90년대 초에 달아왔어요 그 글은 황정엽지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덕궁 선생님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주체사상으로 설계된 게 바로 북한 체제다 주체사상으로 설계된 주체사상으로 누가 낸다는가 황정엽 선생님 조선한 사람이 폐선을 해야 된다 배를 문 사람이 폐선을 해야 된다 자기는 그 뜻을 갖고 형님의 요까지 인도에서 왔다 황정엽 선생님은 김정일한테 죽을까봐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독조로 빠졌다가 베이징에 갔다가 망명한 거예요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언제까지 접촉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동안은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두 분이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 미국 방문 문제 노동당 처리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 황어로는 공도 크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직언거리에서 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바로 직언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고뇌 같은 그런 거는 물론 뭐 드러내놓고 안 하지만 가끔 원고를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니까 뭐 소외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 중에서 좀 인상끼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그거는 황장엽 선생님하고 김덕홍 선생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요 그런데 나는 황장엽 선생님이 자주 나오질 않았어요 또 이 당시 나오면서 다 벌어지는데 그분이 김덕홍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소진이 차필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덕홍 선생님하고 두 분이 다 서울 사시잖아요 그게 국정원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으실 때 두 분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보호를 받으면서 두 분은 북한 노동당을 다 토크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두 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감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이걸 토크를 안 하고 다 다 대단하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보면 황장엽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구분이 모든 고론 행로가 그거를 일관하게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이 나오겠구나 네 저는 그걸 북한이 자유화 된 다음에 김일성 족속 범죄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분명히 저 족속의 통치설악이었던 주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황장엽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죄가 되겠죠 네 어떻든 자신의 사유체계가 일단 권력기관을 기반으로 그걸 정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분이 자자구구 손으로 쓰신 그분의 사상의 편천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 모든 문건을 그대로 넘겨주려고 굉장히 귀하게 보완하고 있다 그럼 이제 김덕홍 선생님은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습니까 황장엽 선생님은 20 황장엽 선생님이 나이 차이가 한 십몇 년 될 거예요 십몇 년 되구나 그래도 김덕홍 선생님 같은 경우도 황장엽 선생님이 너무나 앞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덕홍 선생님은 항상 김덕홍 선생님은 그 뜻을 품고 와서 저분이 제일 대한민국에 와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안타까워하고 멍통하고 절통해 한 것은 바로 황장엽 씨에 대한 과외 관계 문제입니다 난 그걸 다 지켜봤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어려워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망명치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훗날의 후대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김덕홍 선생님이 귀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마지막에 황장엽 선생님이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그 망명하는 때도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 다 해놓고 김덕홍 선생님은 올 생각도 없었대요 망명 조직하고 황장엽 선생님은 평양을 떠나서 도쿄 갈 때 이번 길에 다시 못 온다는 걸 알고 저 아들들에게 그런 메시지는 나름 주고 온 거예요 김덕홍 선생님은 그 반년 전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형님만 보내고 자기는 정리할 것 정리하고 다른 중국 땅의 신분을 세탁하고 북한 해방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내일 9시 한국대책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난도 없으면 안 가 하고 나 자빠진 거예요 마지막 순반에 네가 안 따라오면 누가 나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김덕홍 선생님한테 글 쓸 때마다 난 그것도 싫어요 장미 같은 내 동생 장비 같은 동생에게 장비 같은 내 동생에게 너는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황 김덕홍 선생님을 장비 같다고 부른 것도 난 싫어요 그거 그때 이거는 나가야 되겠는지 안 나가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격하게 말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김덕홍 선생님하고는 지금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십니까 가끔은 네 네 그럼 김덕홍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한 80주 39년생입니다 많이 되셨네 네 참 김덕홍 선생님은 전혀 외부의 활동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다 안 하시구나 네 그리고 그냥 김덕홍 선생님은 그분이 망명 취지에 맞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 후에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될 때 그분이 어떤 로고를 바쳤는가는 다 뭐 이런 저런 기회에 아마 알려지게 될 거예요 네 참 사람이 앞에서 떠들어야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느 어느 혁명이 이만큼 나갔다면 그 앞서서 몇 배로 앞에서 숨어서 달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게 오픈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97년 98년에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99년 그러면 이제 한 네 20년 이제 한국 사회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갑니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북한은 내부적 여인에 의해서 김일성 적속의 체제가 붕괴될 일은 요원하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은 굳건한데 네 이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이제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보수 진영 사람들은 대남적화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게 강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한국의 이제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지나치게 침묵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또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한미동맹도 와해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식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난 요만큼도 걱정은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상황이 오늘 있고 오늘이 북한이 대한민국이 오늘이 상황에 있다면 아예 자살하고 말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좌우론쟁이 많아도 여기에 이거를 기하로 대한민국으로 조카 통일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난 이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남측에서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를 보면 괴헌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연방제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연방제는 못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왜 안 하는가 하면 연방제 아무나 못 합니다 체제의 혈액형이 같아야 연방제를 합니다 독재체제와 자유체제가 연방제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꼽아 보십시오 옛날에 중동 같은 경우는 예멘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떻든 간에 흡수통일이 되었죠 흡수통일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무도가 조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은 공산체제가 미쪽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개혁개방이라는 그걸 들고 나왔길래 그래도 그 방향으로 정치는 공산당국이 가져가지만 개혁개방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비뚤음악이 나가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1973년도에 파리평화협정 같은 걸 체결했을 때는 귀신제가 중재가 돼 가지고 그때는 조카통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남쪽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두려움은 항상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한 가지 목표를 달려오고 또 남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호적인 사람이 갖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게 실현되느냐 여부에 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하고도 하는데 자기는 진보라고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76년간의 학습효과가 정말 훌륭하게 아주 프리하게 서신 거예요 그럼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 없어요 북한은 그 붕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붕괴하는 환경까지 안 가기 위해서 끝없이 핵 도발 미사일 도발 군사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덮어놓고 싫은 거예요 이제는 학습효과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걱정을 안 하고 북한이 설사 조카 통일했다 대한민국 진짜 고양이가 말대가리 문격이 될 거예요 절대 못 삼킵니다 가정해도 베트남이나 남부 베트남은 어슷빛을 하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체제가 예를 들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하니까 싫으나 좋으나 간에 2,500만 명이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김 선생님 만나면 맞추고 나서 당장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더니 그러면 어쨌든 저 사람들을 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 통일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할 바 없이 압도했을 때 조카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조카 통일 명목으로 했다 해도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흡수되고 맙니다 왜 그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겨루가 이러면 대한민국이 이 삶을 보고 자유선고를 보고 이걸 다 본 북한 주민들이 그때도 저 체제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어쨌든 노예 상태를 좀 해결하는 거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잖아요 그리고 헌법적 의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좌든 우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비정자 모든 분들은 원칙을 딱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은 어떤 원칙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든 어떻게 해주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에서 지원도 가고 대화도 가고 협력도 가야 된다 나는 그겁니다 그게 없이 지원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 저체제의 다 사그러져가는 우상화를 회생시킬 수 있고 섣불로 경제 협력을 했다면 저체제의 다 무너져가는 전쟁력을 전쟁력을 보건시킬 수 있다는 것 보건시킬 수 있다는 것 딱 자유민주주의 잣대 이걸 딱 놓고 안 오면 놔두기도 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그려다니기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모든 인도적 지원할 때도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것 다 긁어서 보내라 당장 먹어치울 수 있습니까 유통기간도 빠듯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은 유통기간이 없지만 그래도 썩어가는 걸 그냥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서 무자비하게 다 우유고 먹어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관 못하고 군대가 먹든 꽃재비가 먹든 유치원 애들이 먹든 타가수 애들이 먹든 이 대한민국의 우유라는 거 서서히 다 알게 하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절대 돈만 떨궈덕 했다 주고 알아서 하죠 이거는 굉장히 독재체제는 상대로 그렇게 할 때는 그게 하나의 창끝이 돼서 독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 있다는 것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 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겐 또 다음에 오시고 여기 이 방송 보시고 김길선 평양만사 조금 소개하시죠 제가 김길선의 평양만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하나 꾸밈 없이 리얼하게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뭐 통일이란 거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건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단 거기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도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흡수 정치체제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데이 그때가 올 때 필요한 모든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방송 마치시면 우리 김길선의 평양만사 유튜브 꼭 방문하셔서 구독도 꼭 찍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평양에 과장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런 소식을 보실 테니까 정말 철학 있게 유튜브 방송하시니까 꼭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의 평양만사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고마워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시간 내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 뭔가 이렇게 있으면 난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스텝이 꽂으면 입 딱 다물고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대화하기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게 이런 또 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북한을 이해시키고 또 북한 땅에 좀 더 나은 삶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어쨌든 방송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쁘실 텐데 요청했을 때 응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이 권위있는 체력에서 네 고맙습니다 평양만사를 또 소개시켜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